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일보 유성훈 기자를 모시고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주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현재와 관련해서 아마 이 유기자께서 정치부 기자도 또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문화국 기자와 정치부 기자를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대 어떤 정치에 갖는 감이랄까 의미를 같이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책들 하고는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중앙일보 연재될 때도 또 인터넷에 연재될 때도 이렇게 두문두문 봤던 글 봤는데 그거 하고 다른 거죠 좀 거기서 이제 있던 것들에서 좀 보완을 했고 거의 연재되지 않은 것들도 그러니까 연재되지 않았던 글들도 좀 뭐 많이 넣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전혀 다르고 그 상당히 깊이가 그냥 기자들이 보통 이렇게 그냥 가벼운 터치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전공이 이쪽이시죠 원래 예 대학에서 한국사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좀 기후 뭐 이쪽도 궁금하셨을 때 그건 뭐죠 기후학은 그 대학교 이제 한 3 4학년 쯤 됐을 때 그 결국 이제 역사에 되게 이제 거대한 그 변화 흐름 같은 게 기후 변화에서 이제 이제 촉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양 같은 경우도 뭐 호빈기 때 보면은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어떤 재자원이 되게 고갈 제한되면서 뭐 여러가지 사회 변동에 촉발되는데 그런 그런 역사적 변화에 이제 끼치는 기후의 그 요인들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갔는데 한국사에서는 아직 그 기후변화 어떤 역사의 변동에 이런 연관되어 갖고 공부하는 게 아직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얻고자 했던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후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책에 이제 저기 보면 그 경신 대기근 문제는 뭐 예전에 저희가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도 또 보니까 쓴 적이 있는데 난 너무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조광주의 죽음과 뭐 그건 기후는 아니지만 어쨌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지진 중종 때 일어난 지진과 그 조광주의 죽음을 연결시킨 거는 너무 그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아주 뭐 그때 마침 그 저기 경주 지진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때 이제 좀 궁금해져서 실로 좀 찾아봤었는데 경주 지진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좀 찾아봤는데 그 경주 지역 지진이 역사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생각보다 삼국사기 때부터 이미 경주 지역에 지진이 많아서 황룡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뭐 그래서 보수했다라든지 뭐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알고 보니까 좀 그랬고 나중에 이제 뭐 더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교 이제 유학자들은 이제 천인가몽설이라고 해서 이 뭐 재난이라는 게 왕이 이제 덕을 못 가도 속은 소인배들이 정치를 하면은 이렇게 지진이 난다 뭐 그래서 조광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이 훈구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었죠 저기 박훈아 마타타 님이 유성훈 기자님은 지금 부서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은 문화부에 있습니다 아 지금 문화부에 있어요 문화부에서 뭐 우리 일본말이라서 그러겠는데 나와바리가 지금 뭐죠 나와바리가 지금은 사실은 좀 다양합니다 지금 학술 뭐 이쪽에 하고 있고 가요도 하고 있고 요즘은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딱 하나만 이렇게 좁혔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왜냐면 그 기자가 좀 줄어들어서 문화부 기자 인력문제죠 예전에 트렌드가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 선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계실 때는 문화부 기자가 그래도 20명 그렇죠 그정도 있어요 기본이 20명이죠 우리는 지금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가 7명입니다 어이구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막 한 사람이 두 개 분야 이제 막 하게 되고 으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책으로 들어가서 으 으 좀 이제 한번 그 다를 할 수는 없고 재미있는 얘기들 특히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눈길을 끌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면 야 이게 그런 거구나 그걸 이제 보실 텐데 저는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그 석탈의 왕과 관련돼 가지고 뭐 어디 저기 어떤 먼 바다에서 왔다 예 그리고 그 무슨 나라 이름이 뭐죠 그 아 저도 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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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저도 예전에 그 기록 보면서 이거 어딜까 뭐 왜 왜 섬에 저쪽 그쵸 끝에 근데 어딜까 이랬는데 여기서 책에서 보면 캄차카섬을 얘기하셨더라구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떤 거기에 어떤 흐름이 있나요 그 저도 그 논문을 이제 찾다가 발견한 건데 전 대학에서 배울 때는 뭐 기껏해야 이제 일본 어디쯤 아니면 제주도라는 설도 있고 일본이라는 설도 있고 뭐 그랬는데 김화경 교수라고 이제 국문학 전공하신 분이 저쪽 이제 시베리아 쪽 민간 설화를 이렇게 채집을 하시다가 석탈의 설화랑 아주 흡사한 설화를 이제 그 툰구스족 사는 예 지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코샤크인인데 하여튼 그 시베리아 캄차카반도에서 그런 아주 비슷한 설화를 발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이가 뭐 괴짝에서 이렇게 나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그리고 새가 아주 그 아이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석탈에도 보면 까치가 뭐 괴짝 위에서 울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아주 이제 석탈의 이 설화랑 구조가 유사한데 이 석탈의 설화 이후에도 나중에 삼국유사나 사기에 나오는 이 석탈의 외모를 묘사를 보면은 골격이 아주 특이하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이런 게 아주 그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석탈에 를 이제 데려다가 키운 그 아주 뭐 그 여인이 여인이 이제 그런 너는 두상이나 골격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뭐 큰일을 할 거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는 그게 그냥 뭐 뭐라고 그럴까요 뭐 역사적 위인 설화 위인에 대한 어떤 어떤 인종의 립서비스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설화랑 연관되니깐 아 이게 기존에 이제 신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좀 어떤 독특한 이 외모를 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보고서 책을 정리하다가 되게 재미있게 본게 이 책을 이제 원곡을 쓸 때가 2020년 이로니까 작년 1월쯤이었는데 그때 마침 무슨 tv 예능에 그 이동욱 씨라고 그 tvn 도깨비 드라마의 저승사자로 나왔던 근데 이 이동욱 씨가 그 어느 법의학자 분이랑 같이 뭐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법의학자 분이 이분 이제 dna를 감식을 했는데 모개가 코샤크인 이라고 대한민국의 1% 정도의 그 유전자를 가전 이 1% 정도 인구에서 나오는 건데 1% 안 된다고 하여튼 아주 이 소수의 사람들만 가진 그 기록 그 흔적이 dna 흔적이 발견이 됐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런 상당히 개연성이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석탈해서라 거기랑 연결을 시키면 아마도 이제 이동욱 씨의 모개는 아마도 이제 석탈해 쪽에 어떤 가게와 연관되는 물론 이젠 석탈해 라는 게 이제 개입만 온 게 아니라 이 몇 개지 무리들이 왔었겠죠 아무래도 그때 그래서 그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가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다양한 세력들이 아주 초반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주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아주 저는 그 시작에서 확 끌어당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조 비류 지금 백제 시조 문제는 뭐 재밌는데 또 기존에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 이 책에서 우리가 좀 더 재밌게 그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상당히 민감 하긴 한데 소위 이제 그 고대 한반도 남쪽에 왜 존재 어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왜 존재 자체는 그렇게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과연 정부 기구 비슷한 무슨 임라일본부라고 하는 이거는 뭐 여전히 한국 학자랑 일본 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유 기자가 이렇게 지금 현 단계에서 좀 정리하면서 볼 때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 남부라는 곳이 어떤 지금의 국가 개념으로 생각하듯이 대단히 어떤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있어서 영토의 개념이 명확하게 있었다기 보다는 뭐 나중까지도 이제 그 지역 가야 지역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을 못하고 이제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다시피 아마 이제 뭐 뭐 부족은 연맹이 그쵸 크게 6개 가야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뭐 그 정도 단계 소국들이 이렇게 난립한 상태였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빈 땅 어딘가에 정치 체제라고 보기엔 좀 너무 과장인 것 같고 예 아마도 이제 뭐 교역도 하고 뭐 특히 이제 변환 그쪽이 이제 예전부터 뭐 철일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뭐 거래 같은 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그런 어떤 집단 거주지 형태로 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사실은 그 그 후에도 저 외관이라고 해서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에 보면 그 외관의 역사가 굉장히 조성돼 보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오래되고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옛날이라고 사실 없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군사 조직이 대단한 군사 조직이 아니더라도 뭐 경비 목적이 뭐가 됐든 그렇죠. 그렇죠. 작용됐어요. 네. 예. 그 정도로 뭐 와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전혀 이제 어떤 가야라든지 변환에 정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공백지에 뭐 그 정도 있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하다고 여길 것도 아니고 그게 있었다고 해서 뭐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축소된다든지 뭐 뭐 어떤 임라일본부에 이거는 뭐 빠져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역사를 이제 이 책에서도 국뽕을 이제 뺐다고 하는 건데 국뽕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저 LA 한인타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지배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거 때로 배제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여지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역사교육이 저는 그게 교과서 역사교육의 폐해라고 생각해요. 교과서를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 목적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역사를 너무 하나로 너무 쉽게 이렇게 해 놓았고 여러 방식으로 보는 시야를 우리가 좀 방해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 보통 역사책을 보면 이건 좀 학생들한테 권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좀 파격적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게 바로 그런 우려와 연관이 돼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책을 딱 보면서 야 이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학교 공부도 하면서도 이런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권하고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여기 이제 인용된 논문은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논문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어떤 한국사의 틀이 완성된 뒤에 계속 그걸 이제 자가 발전을 하지 그 이후에 이제 소장학자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약간 뭐 이 틀을 넓혀서 눈을 넓혀서 이제 뭐 중국사나 일본사랑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면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다뤄진 연구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과서도 그렇고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책의 논문은 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연구되어온 그런 성과들인데 전혀 이제 좀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소개하자는 그런 취지. 저는 하여튼 역사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역사학자랄까 국사학자들의 카르텔이 너무 그 폐해가 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전에는 기여한 것도 있고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민족주의 의식이 좀 약할 때 그런 기여를 한 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조차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좀 그릇된 굉장히 그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서 또 현실 정치. 현실 정치에 막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엉터리처럼 저 수준 이하의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정말 사실은 좀 쇼킹하고 재밌었던 거는 의외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고구려 안시성을 지킨 양만춘 얘기가 호구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했는데 강수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안시성을 지킨 어떤 성주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게 이제 연기 소문하고 뭔가 트러블이 초반에 있었던 것도 맞는데 저기 최현일 님께서 이 책 리스타트 한국사 도감 젊은 세대한테 좋아요 하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딱 제가 이제 79년생인데요. 저부터 한 80년대생 90년대생 들 읽기 아주 좋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뭐 아주 강추합니다. 그래픽도 많이 넣습니다. 역사 이러면 그냥 연도나 외우고 이름 달달 외우고 이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세상 재미없는 거고 저도 세상 재미없는 게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실록을 만나면서 나이 마흔 넘어서 이제 역사를 정말 좋아하게 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뒤늦게 깨달은 편인데 이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역사를 그 젊어서부터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다 우리 자기 삶 속에서 노고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그 양만춘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삼국사기든 삼국유사든 어디에도 양만춘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시성주가 있었다고 그럴 뿐이지 양만춘이란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 때 이제 갑자기 이 이름이 이제 야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인들이 기록한 문집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근데 그럼 그 개인들은 어디서 이 양만춘이라는 그런 야사에서는 양만춘 이름이 왜 나왔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보니까 명나라 시대 때 이제 명나라 시대 때 뭐 삼국지연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많이 이제 유행하지 않습니까? 원말 명초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태종이라든지 뭐 그 이제 이야기들을 다룬 책들이 많이 이제 또 소설류가 각색돼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고구려 장수 당태종을 가로막은 이 고구려 장수가 양만춘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 그 중국 소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발간된 그러니까 중국 당서에도 그러니까 구당서든 신당서든 삼국사기든 삼국여사든 정사에는 어디도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또 맞을 것 같은 게 양씨라는 성이 사실은 고구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역사적 인물 중에 뭐 우리가 을씨라든지 을파수 고씨라든지 그 이전에 해씨라든지 여러 이제 성씨들 연씨라든지 있지만 양씨라는 인물은 중국의 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거든요. 딱 보면 중국 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가공의 이름인데 얼마나 이제 이 이름을 사실은 알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이제 김부식 참 이제 나쁜 우리 역사를 축소했다 뭐 이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 삼국사기 고구려의 본기를 보면 김부식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장수인데 그 천하의 당태종을 이렇게 막아 세우니 이 사람은 정말 영웅인데 이름을 알 수 없어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중국 역사 다 뒤져봤는데도 이름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제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이 이름은 참 정확한 이름은 뭐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양만춘 문제는 혹시 얼마 전에 문제가 된 그 저기 TV에서 그 역사 얘기 하시던 지금 퇴출됐죠. 그분이 다르진 않았죠. 그분이 사실 그분 책을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고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일치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책을 읽어보지는 않는데 영화 이제 안시성이란 영화가 아마 3, 4년 전쯤에 이제 상당히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때 그 영화 소개하는 동영상을 이제 그분이 찍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양만춘을 이제 어마어마한 미인을 이제 그래서 묘사를 하셨던데. 저기 아까 그분께서 물어보셨어요. 왜 저는 유 기자님 한국사 공부하면 부석기 신석기에서 못 벗어나는지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조언인데 역사를 재밌게 접근하는 법?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놀란 게 신석기 정도를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저기 하시면 대단히 수준이 높으신 거 아닌가요? 아마 이거는 역사 초기. 초기 하다가 역사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게 있나 봐요. 아마 우리 교육의 그 악효과 같은데. 그렇군요.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역사 전공까지 했으니까. 어려운 문제시네요. 저는 사실 재미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제 책 한 번 좀 읽어주시면. 그래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이라기보다 이제 제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이제 좀 정치 현실이나 이런 거랑 좀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을 제가 나름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어떤 학문적 학술적 관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정치 사회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어떤 좀 생각이나 그런 걸 좀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 책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제 2장 2장을 보시면 이 고려시대의 역사 정치가 이제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는 대체적으로 조선 역사 그것도 대단히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그 좌파적인 시각에서 그 부정적으로 보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그 도식적으로 무슨 사회 경제 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유행이 사라지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잔재로 남아있어요. 잔재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조선도 중요하죠. 그러나 고려도 이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마 어떤 정신적 부분에서는 고려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잘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는 발해의 멸망을 왜 두고만 봤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같은 민족의 어떤 그게 있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기는 좀 곤란한 그런 면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발해는 사실은 경공을 제대로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 국내에 지금 좀 있는지 모르는 제가 그 학술 기자 할 때 한 두 분 밖에 안 계셨는데 그 두 분 다 사실은 발해가 완전히 우리 거다라고 자신을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국내 최고 전공자도 그거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는 문제를 누가 발해는 우리 땅 하고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국뽕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역사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가 던지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뭐 상당히 민감하죠. 왕건이 훈여 10조에서 차량산맥이나 차량산맥이나 근데 이게 호남이냐 아니냐 아니면 다른 데냐 근데 이거는 짧게 한 번 좀 일단 왕건이 남기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왕건이 이제 훈여 10조 제 기억이 맞으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게 이제 위조된 거다. 위작된 거다. 이게 뭐 KBS 무슨 역사 스페셜인가 이런 데서 다뤄졌던 걸 기억하는데 맞은거죠. 한상 말아 올린거죠. 네. 그렇죠. 이제 호남 정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여튼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니까 이제 왕건이 사실은 이제 통합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호남을 배제하라고 했으니까 아주 이제 곤란하잖아요. 호남은 근데 아닌 거 같긴 근데 이제 훈여 10조가 그래서 위조됐다. 사실 이거를 처음에 제기한 건 이만이시류라는 일본인 학자에요. 일본인 학자가 그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이거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위조된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막 통합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왕건이 되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는 아니라서 군사력도 이제 호족들 다 연합해 갖고 이제 간신이 쳤을 정도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고려 영토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호남을 배제하고 차량산맥 이만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다죠 다 그거. 충남 남부부터 전라도 다인데 거기를 배제하고 어떻게 그 국가를 유지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해조 왕건의 이제 그 다음 왕인 그 태자보 해종 해종의 외곽아가 나주호씨 전남의 아주 대표적인 호족 세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결론만 말하면 지리적으로 이제 좀 특수한 그 시대에 부르는 뭔가 이렇게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강남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한강 이남을 다 강남으로 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압구정동 뭐 청담동 삼성동 고 일대 뭐 대치동 뭐 그런 데 일대를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지 뭐 저 아래 뭐 무슨 뭐 저 뭡니까 성남 뭐 이런 데까지 다 우리가 강남이라고 안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 시대의 차령 이남 뭐 이 표현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후백제에 아주 이제 근간이 됐던 아주 특수한 그 아주 작은 지역 뭐 전주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재해석의 설이 있는데 뭐 충청남도 뭐 공주 뭐 일대라는 설도 있고 전주 쪽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남보다는 아주 아주 매우 이제 작은 지역일 것이다. 그런 설이 그거는 저기 굉장히 개인성 있다고 느낀 게 저도 이제 고려사를 예전에 읽을 때 보면 제일 그 저항이 심했던 세력들이 사실 충청도 세력들이잖아요. 나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막 그 그런 씨족이죠 일종의 그 씨족들한테 막 그 동물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정승중의 상징 같은 경우가 지금은 높일 상자를 쓰지만 원래 이게 코끼리 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기 어디 목천인가. 네 목천입니다. 고 일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 가설이 저는 상당히 그쪽 충청도 쪽에 또 청주 이쪽에서 저항이 굉장히 이제 심했죠. 맞습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아주 의미있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청주 출신이라서 그렇죠.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청주하면 저는 충절해고장 저는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그건 아닌가. 고려초 보니까 거의 뭐 반란의 거의 뭐 수괴들 하여튼 고려 태조 왕건 때 가장 저항이 심하고 끝까지 이제 이 왕건을 인정하지 않은 세력이 이제 청주 뭐 이쪽이고 그쪽이었어요. 제일 힘들어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 성을 갖다 붙인 게 태조가 목천 사람들을 너무 이제 미워해갖고 뭐 돼지 소 뭐 말 뭐 이런 너희들은 그냥 이런 성 갖고 살아 이렇게 얼마나 미움은 그 시대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그런 낯을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저는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 다 충청도인데 충남이신데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 볼 때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수관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각 남도 북도마다 이렇게 두 개씩 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충청남도에 이제 공주 홍주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충주 청주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쪽에서 하나 따고 저기서 하나 따거든요. 그러니까 공홍도 이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충남에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충도 하고 그러나 공청도 이렇게 하거나 홍청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시대 때 보면 이게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이름을 뺏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도 이제 그 경우의 수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그때 놀란 게 이 모든 경우의 수로 다 이 이름이 바뀐 데는 충청도예요. 반란이 제일 빈도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뭐 호남이 많았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호남도 이제 전라도 이렇게 하면 전주, 나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주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이름을 전광도로 바꾸고 그렇구나. 그거 두 개씩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도 우외로 보니까 충청도분들이 그런 게 강한가 봐요. 저도 이제 뭐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릴 게 정치부에서 보면은 삭발하는 분들이 다 충남 의원분들이에요. 아 그러신가요? 보수당 보면은 경상도 분들은 삭발 안 하세요. 그 충남에 뭐 하여튼 실명을 말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삭발식 하면 대체로 이 충남 분들 옛날에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자유선진당 이럴 때도 보면은 세종시녹구 삭발 이분들은 뭐 있으면 삭발하시고 오히려 이제 영모남분들은 영모남분들은 안 하시는데 독립운동도 보면은 뭐 김좌진, 유관순 이런 분들 그렇죠. 미은봉비 다 이제 충청도 그러니까 약간 이 꾹하는 그 기질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박헌영도 충청도도 아니 그럼 아 이거 하여튼 굉장히 재밌고 그 이거 가지고 그런데 뭐 지역적으로 싸우고 뭐 이런 건 너무 유치한 얘기고 근데 아주 그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뭐랄까 솔루션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게 또 고려시대 때는 사실은 외교에 굉장히 조선보다는 훨씬 이제 자주적인 외교를 여건도 그랬고요. 그중에 역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는 그 서희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뭐 자주 거론하면서도 그냥 뭐 영웅적으로 가서 무슨 뭐 단판을 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도 그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단순히 무슨 저 영웅적인 단판이 아니고 국제 정세에 대한 엄청나게 정밀한 저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강동육주를 수세에 몰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저희 씨름용으로 뒤집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면 잠재 우리가 그렇게 뭐 넉넉하게 외교적 환경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고려시대 이제 보면은 외교 갖고 이제 놀랄 때가 좀 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몽골과의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서희 얘기를 하면은 일단 우리가 서희 하면은 이제 협상 뭐 외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대단한 주전파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고려해서 다 항복하자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걸 들어주자. 얘들이 요구한 거 들어주고 땅 다 내주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서희가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주전론을 이제 제기합니다. 뭐냐면은 안 된다. 이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주면은 나중에 얘들이 어떤 또 요구를 할지 모른다. 일단 싸워보고서 힘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협상을 하든 말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협상하는 건 안 된다. 라고 이제 딱 잘라버리고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얘들이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 진짜로 고려 땅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거라는 이게 나중에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라는 일단 그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려 쪽에 이제 이쪽 후방을 좀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안정시켜야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청나라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렇죠.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을 이제 묶어둬야 된다. 이때도 이제 고려를 묶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에 서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땅은 고려가 아니라 중원이니까 그쪽으로 군사를 돌리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안심을 시키면 된다. 그러면서는 찾아가서 일단 그전에 싸웁니다. 싸워서 거란군이 막 쳐들어왔는데 이 거란의 주력은 이제 기병이다 보니까 고려에서 이제 산성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막 저항을 벌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제 그 거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병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군량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뭐 넉넉하게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그런 아주 조직적인 군사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애를 먹다가 애를 먹는 와중에 이젠 이 서희가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야 니들 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이제 그때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뭐 대작 그런 거죠. 이제 니들 원하는 거 뭔지 알겠고 네 그 너희들 그 걱정하는 거 우리는 안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있잖아 니들 그 거란 옆에 여진족이 있는데 얘들이 더 문제 아니야 얘들이 아주 뭐 기가 막힌 그거 생각할 때 거의 기가 막힌다. 얘들이 압록강 일대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거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니들 송나라하고만 교류하고 우리랑 교류하는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우리하고 일단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군사적으로 서로 이제 위협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서희가 우리도 니들하고 이제 통하고 싶은데 그 사실은 그 압록강 일대를 여진족 애들이 가로막고서는 장난을 치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여진족을 거기에서 니들이 내쫓아 주면은 우리도 니들하고 같이 같이 손잡고 교류도 하고 그럴게. 그러니까 자기 손 안 대고서 이제 코 푸는 거죠. 그게 완전 참 외교해. 그러니까 거란에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물러가는 거거든요. 아 이제 오케이 하고서는 물러가면서 그 와중에 이제 서희가 주장하는 게 야 니들하고 우리가 계속 교류하려면은 이 국경이 이렇게 맞다 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압록강 이쪽 서쪽 부분 땅을 우리가 가져갈게. 이제 가져갈게. 다 오케이가 된다는 말이죠.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서희의 저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고려사의 이렇게 그 외교문소들을 보면 논리가 참 지금 바로 얘기하신 대로 아니 우린 너무 잘해주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근데 쟤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러기 전에 뭐 목체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도 보면 아니 우리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쟤들이 저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번에 보내온 외교문소를 보니 농담인 듯하다. 뭐 이런. 그때 그거 보고. 조선의 어떤 글에서는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 이 부분도 좀 재밌었는데 이제 거란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관계를 맺었던 송나라와의 관계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풀어 가나요. 근데 이제 송나라한테 보냅니다. 사신을.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위에서 야만족. 이 거란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거 맞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 그 당시 송나라 국력이라는 게 군사력이라는 게 약간 그러니까 거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니들 사정 알겠는데 뭐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니까 고려가 아이 그러면 뭐 우리 도와주기 어렵다는 거죠.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국교를 단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병자호란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180도. 완전히 그게 모델이 됐어야 되는데 역시 그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굉장하게 보면 조선의 그런 외교적 역량이 고려하고는 너무 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 그 외교 문제를 잘 짚으셨다. 또 하나가 왜 그 이 사람이 원종인가요 뒤에? 네. 네. 난세 그 네. 맞습니다. 몽골 레이브의 어떤 권력 교체기 때 그 독립 공간을 만든 고려 패자 왕전 네. 왕전 그 얘기에도 짧게 하고 조선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몽골이 쳐들어와서 아시다시피 강화도로 가서 40년 동안 저항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 군사정부 시대 때는 뭐 자주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이제 국토 자체가 40년 동안 되게 피폐화돼서 아주 이제 곤란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강화도 안에서 이 무신 정권도 너무 이제 강력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자 무신 정권이 이제 좀 무너지던 그 와중에 이제 태자를 결국 보내서 몽골의 요관들이 입조를 하자 이제 했는데 마침 하여튼 마침 하여튼 그 태자 왕전이 이제 갔는데 그 때 이제 그 몽골에서 이제 황제 문케가 죽고 죽고 네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거의 남북으로 나뉘고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쿠빌라이가 있었고 그 위에서는 이제 아 뭐 뭐 형제죠 형제 네 형제 오히려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아 하여튼 그 저희가 이제 막내였고 쿠빌라이가 이제 그 보다는 위였는데 수도를 이제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가 이제 다 그 위에 북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쿠빌라이가 사실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 문제에서 근데 왕전 이제 갔는데 몽골 황제가 죽었으니 이거 자기들이 이제 마침 뭐야 맞먹고서 이제 니들한테 귀부하러 왔어요 했는데 황제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보통 같은 경우는 보통은 돌아오죠. 일단 상황을 봐야 되는 그렇죠. 둘 중에 이긴 사람한테 나중에 가는 게 이제 맞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돌아갈 거라고 사실은 생각할 법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왕전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태자가 그리고는 거기서 머무르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쿠빌라이한테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의외의 이때 이 방향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대세는 이 수도를 점령한 이 상대방한테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로 갔어도 큰 문제는 아주 안전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돌아가든지 자신이 없으면. 그 아주 대단한 감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 방향을 이제 남쪽으로 틀어갖고 이제 그 쿠빌라이 칸을 만나는데 이 쿠빌라이가 그때만 해도 정통성 문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제 열쇠였기 때문에 약간 고민했던 차에 이제 고려에서 자기한테 기부하러 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뭐 힘이 시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고려는 자기 선대 때도 계속 기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점령을 못 했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기부를 하러 자기한테 왔다. 이거는 완전히 뭘까요. 하늘의 기운이 이제 어떤 이 흐름이 나에게 오는 어떤 이 그런 느낌도 받았을 테고 또 대외 선전도 충분히 될 수가 있었을 그렇죠. 명분을 굉장히 채워줬죠. 바라. 고려가 나한테 왔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는 쿠빌라이가 이제 황제가 됐고 고려가 여기서 아주 뭐 나중에 이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혜택을 엄청 붙죠. 그렇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선택이 굉장히 빛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도대체 상당히 고급 정보를 많이 그때 뽑아낸 것 같은데 거기서 쿠빌라이 일등의 배팅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도박인데 여기서 이 쿠빌라이한테 배팅한 거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외교적 역량에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게 이제 서희가 했던 것 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 뭐 고려사를 읽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고려사를 혹시 보시게 되면 그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외교문서들은 이렇게 짧게 짧게 기록이 돼 있는데 보면 조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조선에서 이렇게 숨이 좀 막혀있는 혹은 사고에 닫혀있는 이런 거라면 고려는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거침이 없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 싸워야 될 때 싸우고 싸우는 걸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협상을 하고 이것도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북한하고 이런 것도 아니 국화를 유지하면서 싸움이 나오면 싸워야 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싸움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근데 이런 사고를 만 해도 무슨 전쟁광이라고 불러대는 엉터리 같은 이런 사고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잘못이라기보다 조선에 갇혀있는 조선에 갇혀있고 계속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청나라에 의해서 아주 몰살 수준의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인데 이 트라우마를 사실 우리 역사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정리하신 고려사가 아 이게 우리 원래 조상들도 이런 사고와 이런 행동 패턴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저희 여몽 연합군 일본 침공한 것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건 그렇게 유심히 하면 안 되는데 못 건넜다 우리는 보통 배웠는데 건너가서 큐슈에 점령하고 네 큐슈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딱 쓸었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큐슈에 그 아주 이제 공포의 대상을 의미하는 그 단어 중에 무쿠리 코쿠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몽골 고려 고려겠네 그러니까 거의 도깨비처럼 이제 다뤄지는 그런 단어인데 가면 이제 그 일본 쪽 기록을 보면 그때 이제 여몽연합군이 가서 엄청나게 이제 학살도 많이 하고 뭐 저는 이제 보면서도 약간 좀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일본 이제 뭐 부부가 젊은 부부인가 본데 고려군을 피해서 아기를 안고 산으로 막 도망쳤는데 고려군들이 막 이제 잡으러 오니까 애가 이제 막 우니까 결국은 그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애를 이제 죽였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를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군 타격을 입혔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언어로 나와 있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한테 왜 옛날에 적 그리스도니 예 몽골 그렇죠 네 몽골에 대한 공포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조선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그대로 그 우리 화폐도 이렇게 오신 인물이긴 한데 그 혹시 불경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거 항의 안 받으셨어요? 그 이황 저 사실은 사실 수십만 평 땅 부자 네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을 했던 게 또 여기가 워낙 지금까지도 이제 권위를 인정받고 그렇죠 종중이 이제 또 힘이 있으신 자부심이 또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되게 불쾌하셔서 이렇게 항의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예 다행이랄지 몰라 하여튼 이분들은 크게 문제를 안 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니 저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걸 겪었는데 이 저기 세계 집안이 재미있는 게 그 자기 조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대부분 그 집안 분들이 우리 할배 우리 할배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 할배가 좀 그랬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뭐 양반이라는 자리 자체가 뭐 평문을 하지만 또 그렇게 저걸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죠 그 다른 항목에서 보면 이제 이 귀환관 정약용이 자녀한테 인서울 당부한 거하고 사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왕도 사실은 보면 기록 보면 좀 이해가 안 된 게 본인은 그렇게 명종시대이긴 했지만 폭정이 두려워가지고 정치 현장에서 자꾸 피해 놓고는 그 아들한테 계속 과거 공부하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요 아니 이 아버지로서 이게 바른 돈인가 어 이왕도 그렇고 요거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당시에 양반들의 그 심리가 인서울 예 인서울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좀 보면서 할까요 이거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올려주세요 만드는 게 아니고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네 보면 되나요 너희들은 하지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이황이 이제 죽고 나서 졸기인데 실록에 보면 뭐 어려서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유교 사회 아주 현인에 대한 그대로입니다 뭐 항문을 하고 뭐 빈약을 편안하게 여기고 단박을 좋아했으며 뭐 이끄시나 형세 이런 거는 뜬구름보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아주 이제 뭐 항상 뭐 채소만 먹고 딸깍발이 어떤 아주 초라한 집에서 그렇죠 우리 이미지 이걸 통해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이거 이제 연구하신 분이 이수건 영남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요 영남 살인에 대해서 오 그래서 이제 이게 이황 아들 야 이렇게까지 했군요 예 이준의 분재기 내역인데 네 그러니까 이황의 아들 이준이 자기 자녀들한테 남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황 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황이 죽고 16년밖에 안 지난 때입니다 이게 분재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황의 실제 재산하고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음 이게 보면은 이제 두락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오른쪽에 놨는데 하여튼 결론만 말하면 이 논밭을 다 합쳐서 지금 이제 단위로 36만평 정도 가지고 있었다 36만평이면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영남 일대 36만평인데 이게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예안 봉화 풍산 그러니까 경북 경남까지 이렇게 이제 호지가 그러니까 뭐 영지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농장이 분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사대부들 일반 사대부들 평균보다도 꽤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조상 보면은 원래는 약간 무궁을 세운 집안인데 진성희 씨가 이제 고조부, 증조부 보면 다 이제 정벌에 참여해서 뭐 봉을 세워 갖고 경북에 이제 이 의인 예안에 이제 정착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황 같은 경우는 이제 친라밀라의 막내였고 부친도 40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많이 받지를 않았는데 받기가 어려웠죠 네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불렸냐면 이제 대체로 두 번 결혼을 했는데 처가에서 이제 이 부인이 옛날에 이제 결혼을 하면 지금이야 이제 남자들이 집을 사지만 아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하면 처가 쪽에서 다 이렇게 했나 보죠 그렇죠 이제 처가에서 보통 땅을 이제는 지참금으로 이제 들고 와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결혼이 이제 혼테크 그렇죠 혼테크 혼테크죠 혼테크 요즘은 이제 뭐 여성들이 혼테크 한다는 주체로 많이 인식이 되지만 이때만 해도 보통 유망한 되게 유망한 이제 선비 남자한테 이제 그 지역에 되게 부호 가문이 딸을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재산을 대신 많이 이렇게 넘겨주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아까 그 실록에 나온 것처럼 무슨 안빈낙도 그렇죠 저는 그 봉자 공부하고 나서 확실히 한 게 낙도는 말이 돼요 보리를 즐긴다고 말이 되는데 안빈은 봉자 자신이 빈처는 누구나 싫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가 무슨 가난을 편안하게 여깁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현실적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좀 그동안 그 위선적으로 오히려 많이 그려온 게 난 문제지 나는 뭐 책에 이렇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에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 건축할 때 아니 건국할 때 보면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소위 이제 권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대농장주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 대농장주기도 했고 뭐 흑인노예도 있었고 어떤 그런 일종의 그 당시 도덕으로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기반을 갖추고 이제 뭐 어떤 그 좋은 일도 했다 이런 뭐 권국에 기여했다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고정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상대를 이게 특정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를 해 놓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그 우리 유 기자 모신 아주 중요한 이유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한 선입관인지 이걸로 이제 갖다 씌워가지고 그렇죠 역사를 완전히 완전히 왜곡하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네 대표적인 게 사실 세종 문제인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세종 뭐 실제로 세종대왕은 자기 입으로도 그냥 사대가 아니고 원래 이제 아버지가 사대하라 그랬고 응 근데 본인은 그냥 사대가 아니고 지성사대라고 이제 내세웠잖아요 응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부분을 자체 맥락 속에서 안 보고 뭐 한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세주독립 염문했을 거다 이제 이런 건데 그 세종 얘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아주 잘 다루셨는데 깊이 있게 세종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은 뭐 뭐 저 신기전이라든지 그 최근에 뭐 천문이라든지 보면 항상 이 구조가 똑같아요 세종은 아주 자주적인 군중 그런데 신하들은 아주 사대에 빠진 이 인간들 그래갖고 세종이 뭔가 이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중국 몰래 만들고 한글을 몰래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신하들이 그거를 계속 중국을 거슬러서 안 됩니다 이러다가 그래도 세종이 강행을 하니까 중국 측에 몰래 뭐 고자질을 해갖고 중국에서 사신이 내려와서 뭐 닥 때려 업고 막 조사하고 뭐 세종을 뒤잡듯이 근데 실제로 실력을 보면 정반대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뭐 세종이 오히려 사대를 너무 지극하게 하니까 이 사대 이때 이제 그때 뭐 대사원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신뢰들이 사대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은 또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세종 때 뭐 명나라 황제가 몽골로 이제 원정을 가요 몽골로 원정 가는데 뭐 이겼다는 이렇게 풍문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풍문을 듣고 세종이 야 우리 황제께서 이겼으니까 이 축하 사절로 보내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 공식적으로 아직 팩트 확인도 안 된건데 그 만약에 사저를 보내서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전후사정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좀 계십시오 그러니까 세종은 이렇게 아주 이 사대 명나라에 대한 이 사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이었고 이걸 아주 성심성껏 실천을 했고 반대로 아니 또한 이 한글이나 이 신기전 등등 무기를 만든 건 많지만 한글을 만든 것도 많지만 역사기록 그 어디를 봐도 이것 때문에 명나라랑 트러블이 생겼다는 걸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또 약간 그 세종실록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당황했던 게 야 이 한국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게 이게 농치고 아주 그 은근한 사람이지 뭐 박근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 4대를 지성까지 해야 중국 가서 명나라 가서 화약도 얻어올 수 있고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종이 참 대단하다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중국어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 임금이 중국을 뭐 다 역관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 통역하는 그 사이에도 내가 미리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 좋을까 이런 태도는 저는 지금도 우리 지도자들이 꼭 좀 배웠으면 하는 오히려 그걸 배워야지 무슨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드라마나 여기서 딱 해서 세종은 뭐 자주 독립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세종이 사대한 게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저는 또 정반대 생각인데 대신 명나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해서 네 그런 안정적인 틀 안에서 나중에 이제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어떤 그 영역을 뭐 확보를 한다든지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 좀 민감한 문제였는데 뭐 뭐 대마도에 군사작전 펼친다는 거지 또 나름의 이제 군사작전은 또 확실하게 펼치는데 아 그러네요 저는 이게 기반이 된 게 명나라의 관계가 아주 매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 속에서 이 자기의 공간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최근에 정부 이제 사실은 뭐 북한 문제 이런 거 볼 때 사실은 미국이나 어떤 주변 국가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어떤 신뢰관계를 항상 중요하죠 국가가 잘 다져서 이런 나라들의 어떤 신뢰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아니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거는 뭐 알 바 없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려, 조선, 우리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고려의 외교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보다 못한 게 조선인데 그만도 못한 거 같아요 요새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아니 그렇다고 중국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뭐 586인지 86들이 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럼 지금 4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중국한테 뭐 얻은 걸 갖다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한테 무시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관계없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해서 그냥 여기 선거에 이롭게 하자는 거 말고는 북한 문제도 그렇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네 그거는 정말 그 외교를 국내 정치화 아주 안 좋은 건데 사실 조선시대 때도 중기 넘어가면 상당히 이미 그런 패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북벌론이라든지 전부 그런 거죠 네 현실을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이 어떤 이 주도권 네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나쁜 거죠 굉장히 나쁜 거죠 네 이용을 하죠 이야 이거 뭐 오락하는 게 시간이 갔는데 근데 우리가 또 조선 얘기하면서 문제임금 선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사실 그 선쇼 얘기하면 자꾸 그 떠오르는 게 네 선조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사실은 좀 지금 너무 그러니까 비판 받을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승만 좀 비슷하다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더 지워져서 더 비판을 받는 거 같아요 뭐 한강 도망갈 거 하고 네 비슷하죠 아 그러시구나 네 공과가 이제 뚜렷하고 그렇죠 또 대단한 이 노련한 정치수를 가졌던 그런 군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인조랑 비교하는데 아 인조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임진왜라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보고요 그건 뭐 누가 군주였든지 일본인 도요토미가 히데요시가 뭐 넘어와서 명나라 가겠다는 거는 일본에서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거는 선조관이라 뭐 세종이었다 해도 그 전쟁은 막을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보는데 피해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병자우라는 이제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충분히 충분히 그렇죠 이런 게 좀 엿보여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록을 다 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이제 보통 군주를 얘기할 때 강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굳세고 또 눈 밟고 사리에 밟고 이제 명이라면 선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명 쪽에서는 그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실 그 임금 된 과정이 후궁 손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왕실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자기 머리 하나로 유지를 한 것만 봐도 저는 광해군이나 연산군처럼 뺏긴 사람보다는 훨씬 이제 낫고 그 다음에 인재를 근데 잘 알아보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화폐에 네? 해종대왕 빼고 다 선조 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러네요 그리고 다 세계도 그렇고 융국도 그렇고 다 선조를 가리켰던 선생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거 그래서 인재도 많았죠 많이 발굴을 했지만 중요한 게 이제 강이 있어야 되는데 선조의 문제점은 이 세지 못했다는 거죠 오락가락하면서 양쪽에 피해를 많이 주고 전쟁 때 보여주는 모습도 조금 졸렬하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강과 명으로 보면 선조 어떤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순신을 혹시 여러분 저 수사편장에 있는 조선왕조신문 사이트 들어가서 이순신을 검색해 보세요 이순신이 그 녹둔도에서 이렇게 초급 장교 생활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발탁돼 가지고 형감이 되고 전라도 정을 보면 전부 선조가 다 선조가 마치 전쟁이 일어날까 알고 대비해서 이순신을 막 특진에 특진을 하거든요 오히려 신하들이 계속 반대하죠 신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유성룡이 유성룡은 신록을 보면 그 중에 한 번인가 누구누구 추천해 올리라고 여러 사람한테 했을 때 유성룡도 그 중에 하나로 후보자 여러 명 올린 중에 이순신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유성룡이 했고 선조는 무슨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전형적인 신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저도 보면은 임진왜란은 일어날 줄 모르고 뭐 당했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찾아보면은 이미 한 그 황윤기라고 이제 김성일이 온 다음에 비록 얘기는 갈렸지만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건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이 원균이지 원래는 저 여진족하고 싸우던 그렇죠 북방에서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장군들인데 김시민도 마찬가지고요 얘들을 이 장소들을 다 이제 아래 해안지역으로 이제 배치를 해요 뭐 뭐 전라좌수사 뭐 경상우수사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여진족과에서 아주 성과가 좋았던 이 장소들을 다 밑으로 보내서 이 외적이 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그리고 병력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제 그렇게 대군을 이제 끌고 올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건 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한 건 아니었고 또 이제 뭐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책 보면 제가 좀 썼는데 조총 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조가 제일 먼저 하죠 네 야 저거 조총 갖고 우리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조총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총을 개발하라 해갖고 이제 특수 관청도 만들어서 그럼요 이 양복한테 이제 시켜갖고 이걸 이제 좀 잘 만들게 해갖고 나중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우리가 기술로 만들려고 해도 조총이란 게 사실은 진짜 복합 화이트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외군만큼 이제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군을 잡으면은 포로를 잡으면은 얘 죽이지 말고 이 조총 만드는 거 써라 기술자로 써라 그리고 몇 차례 당부를 합니다 선조가 야 이게 자꾸 외놈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이게 필요할 때 이 기술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흡수하면 다 우리한테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우하지도 말고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선조의 면모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무과에도 이 조총을 집어넣으라고 선조가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한두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득권 활 쏘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자기 테크닉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조총은 아무나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그 저 서양에서 기사시대에서 배포시대로 넘어올 때 그렇죠 그때 기사들이 반발한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조가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바로 명 굉장히 밝았다는 것은 되지만 관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는 굳세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선조의 패턴을 잘 보면 항상 강 명 중에 명은 분명히 있는데 이 강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순간의 어떤 재치 기가 막히죠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을 잡고 이거를 꾹 밀고 나가는 그거는 이제 그 전때 태종이나 이런 왕에 비하면 좀 확실히 비교가 안 돼요 세종이나 태종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 강인데 아마 우리 리더들이 그 과연 이 강과 명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또 둘 다 갖추면 좋겠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그걸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벌써 시간이 이제 다 왔는데 조금 시간이 오바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했던 결국 조광조 조광조 문제는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그 조광조가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그 결국은 우리는 상투적으로 하죠 뭐 조광조는 개혁 그 다음에 뭐 남곤 심정은 무슨 뭐 나쁜 놈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현실적인 파워게임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김효사 때 기록 보면 남곤이 조광조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남곤이 죽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리고 뭐 아주 이제 남곤은 실제로 실력을 보면 조광조를 나름 이제 보호하고 아주 극단적인 결과 안 가게끔 이제 많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실력을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는 중종의 의중이 가장 강력했던 거고 결국 중종이죠 그래도 밑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장 정광필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지 정광필이라는 인물은 이제 좀 약간 중도적인데요 어쩔 때는 이제 조광조를 비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광조를 옹호하기도 하고 뭐 좀 중도적인 편이었는데 정광필이 나중에 이제 한마디를 하거든요 김효사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왕께서 그렇게 엄청난 인물이라고 이렇게 가져다 가까이 쓰셔놓고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이거 사람들이 다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치하시면 곤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뭐 조광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틀이 뭐 훈구대 개혁사림이었던 대결처럼 지금은 했는데 이제 자료 중에 하나 이제 하나 보여드릴 만한 게 맞아요 이번엔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죠 훈구사림이 사회적 기반이 다르지 않다 네 이게 조광조의 어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몰락하는 과정은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이제 그 결정타가 된 거는 사실 현량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현량과를 잘 저도 잘 안 배웠고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하고 맨날 무슨 공신사쿤 뭐 이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데 이게 결국은 오늘날 저 로스쿨 비슷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현량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조광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조광조 세력이 이 문장만으로는 좋은 인재를 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풍부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임용해 쓰자 그러니까 이 과거에 급제한 거랑 똑같은 데으로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급제 과거 안 치렀는데 되게 명망이 있고 학문 수술이 뛰어나다 라고 아주 좋은 인재다 라고 소문이 영부를 그렇죠 얘들한테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광조와 이 사림들이 주장하는 게 이 이학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수양과 이런 심성 이런 가다듬는 게 중요한 거지 주장이죠 사장 사장이라는 건 문장 쉽게 말해서 이런 그런 건데 이런 과거에서 글짓기 손실이 좀 좋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절시키기 위한 거였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반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중종이 조광조를 아끼니까 해준 게 현량과 시험인데 말씀한 대로 과거 시험을 안 보고 추천을 받아 갖고 관직에 임용해 준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게 현량과가 딱 한 번 치러집니다 한 번 치러졌는데 28명이 합격자 보면은 원래 취지는 그랬어요 원래 취지는 지방에 이제 지방의 인재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쓰자 근데 보면은 합격한 사람들의 가문을 보면 일단 거주지가 절반 이상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방인재가 아니라 거주지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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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족 배경을 보면은 뭐 장인은 종친 그러니까 왕실 집안 처고모부가 처종조부는 영의정 다 보면은 정승사재 뭐 아니면은 이제 왕실 집안의 어떤 인척들 아주 다 배경들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이게 말이 나왔어요 결국은 말이 나왔는데 장원을 차지한 김식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가문도 좋은데 이 서울 토박이인데다가 조광조랑 어렸을 때부터 친 친구예요 동문수학한 동문수학한 근데 이 사람이 장원을 해주고는 한 달 만에 홍문관 부재하고 아주 뭐 상당히 높으니 관직에 앉히고 합격자 28명 중 절반이 요직으로 간다 뭐 대관 홍문관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28명 중 여러 명은 서울에 거주 그러니까 지역의 숨은 인재들을 참가하겠다는 당초 취재는 다른 것과 또 안당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이 정승 나중에 좌회전까지 되는 사람인데 이 세 아들이 다 합격을 해요 여기에 이 28명 중에 이 28명 합격친 거에 이 세 아들이 다 합격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가만히 보면 배경을 보면 안당이라는 사람은 이조판서 때 그때 성균관 이제 그 때에 있었던 조광조를 아직 과거 시험도 보기 전이었는데 맞아요 이 조광조를 천거해서 총 6품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인맥 아주 특수관계 이런 게 작용을 해갖고 이 기존의 어떤 과거 시스템을 흔들면서 이렇게 치른 게 이 현량권인데 이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현량권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 기묘 사림 이 조광조 사림의 진정성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당연하죠 이거 얘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는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지들의 어떤 기득권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면 지금 오늘날 딱 486 행태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뭡니까 부정적 의미에서 이 현량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뭐 문장만으로 좋은 인정 보할 수 없고 뭐 추천 공공미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공미대 이렇게 현재 지금 딱 연결돼 있죠 제가 이 현량권에 대해서 읽다가 생각난 게 이 공공미대 보면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서 현량권에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난리를 친 게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어렵게 입시해갖고 아주 이제 뭐 몇 년간의 수련을 거쳐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전문가나 그냥 지방의 그런 추천을 받아갖고 이거를 의사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되게 이 사림들의 저기를 보면은 요즘에 되게 생각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저는 뭐 사실은 뭐 세대로만 보면 생각은 다르지만 586인지 뭔지 거기에 속했는지 이제는 이제 682 60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광조 김효사림 탄핵 될 때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읽어도 사실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이게 조광조 등을 보건대 서로 붕당을 맺고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력하여 세력을 만들어 서로 의지하여 권력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사로운 감정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후진을 유인하여 괴격 말과 행동이 사리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과격한데 이게 버릇이 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했습니다 이로써 국논 이전도 되고 날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교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기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두려워해서 아무도 입을 그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다뤄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한 두 구절 빼고는 여기다가 2021년 누가 말하다 이렇게 해도 그대로 될 것 같네요 저는 이 문장 보는 순간 이렇게 정말 소름이 없더라고요 어 바로 바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한국의 586 조선의 살인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한 1, 2년 전부터인가 이 칼름 같은데 문득문득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지 이 사람들이 사고 구조부터 해가지고 행동 패턴 어 그거가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책은 없었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올 초부터 월간조선에 이제 신당의 통역이라는 걸 연재하는 게 이제 상당 부분 이 문제 때문에 네 했던 건데 그걸 바로 이제 보니까 굉장히 그 거시 미시가 다 이게 성공적으로 우리 저 유 기자께서 이걸 하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무슨 생각으로 아 시작한 거는 약간 생각을 좀 했던 건 제가 2019년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2019년 네 그때 이제 정치부 있을 때입니다 네 정치부에서 이제 국회 출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 죄송합니다 그 뭐랄까 실용이라든지 뭐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너무 이제 명분론적 그리고 이제 뭐 민족이라는 어떤 도그마에 되게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래서 이거 약간 조선시대 사림이랑 좀 비슷한데 생각하다가 아 2018년에 김원봉을 이제 현충허에 예 올리겠다 아 2019년입니다 2019년에 그 일이 한번 있었고 이어서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봤던 그 문묘종사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갑자기 생각이 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광조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농담 반 농담 삼아서 야 이게 지금이 무슨 뭐 대한민국이야 후기 조선사회지 후조선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말만 그러지 말고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은 좀 비교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도 책에 나오는데 이 586들이 이제 특히 문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김원봉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건국을 정면으로 반대한 이념적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을 이 이게 마치 무슨 저 국부처럼 끌어올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딱 그 조선이 정몽주를 네 조선 건국을 반대한 정몽주를 이렇게 끌어올린 것하고도 이렇게 겹치죠 오버랩이 됐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 어 저도 이제 이게 조선 사림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일단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선 사림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선한 세력으로 설정한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뜯어가지고 미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얘기 시작하겠지만 이 시작을 이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뭐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플러스 뭐 그냥 허접한 입문서를 보면 그냥 조광조 하면 개혁가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역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 원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한 건지 몰라도 이 조광조가 개혁가인가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개혁가라고 가르켜준 거는 정말 역사를 오도하는 첫걸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유기자도 이 사림 물론 이제 사림은 사실 좀 더 올라갑니다 김종지까지도 올라가고 뭐 굳이 올라가면 조선초에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숨어서 하는 사람도 좀 있고 이랬는데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운동권하고 비슷해요 그죠 네 형 그래서 야 이 역사라는 게 참 뭔가 이렇게 흐름이 좀 반복된 흐름이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분 안 좋은 건데 역사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 유기자도 시작을 일단은 그 1519년 11월의 밤 이게 이제 바로 기묘 기묘사화라고 우리 역사에서 배운 거고 조광조 일당이 이제 이 중종에 의해서 역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극적인 사건이기도 했고요 뭐 4개 사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벌어지는 과정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그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실록에 이날 하루 동안 밤에 벌어진 일을 쭉 가면은 정말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렇죠 극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사림의 위선이랄까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 조광조 하면은 뭐 개혁 가고 되게 아주 뭐 선한 세력이고 무슨 뭐 일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뭔가 무슨 선지자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기묘사가 일어난 이 전후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예 사림이 오로지 그러니까 오로지란 말은 사림이 명예를 탐하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되게 다른 그런 행태들을 해왔다라는 거를 김효사와 전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특히 이제 조광조 경우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보면 그 당시에 사림의 성향을 사실은 이게 사림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제가 구체화시키면 이게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네 주희 주자학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고 이때 주희의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반왕권이론이에요 반왕권이론을 그냥 이게 독서처럼 살짝 이렇게 그 전국에 참여하면서도 살짝 했던 사람이 이제 김종직이라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되 명시적으로 이 반왕권을 관철시키려고 이제 들고 나온 거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거는 네 김종직은 좀 비겁했고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사실 이 조광조가 전면에 내세웠죠 그중에 이제 보면 저도 이제 한참 있다가 의미를 파악했는데 소격서를 격파한다는 거는 단순히 무슨 저 도교의 제사를 격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태종이라고 하는 조선의 가장 강한 임금 태종이 바로 이 도교를 믿었거든요 희한하게 태종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 중종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모골이 송민했을 거에요 얘가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얘들이 하여튼 이 소위 강한 군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허점을 만들고 다시 그거를 뒤에 막 행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가장 그 정면에서 들고 나온 게 조광조이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좋지 않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 갖고 저도 이제 조광조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랑 같이 그 이전에 김종직 세력만 하더라도 사림의 어떤 그 윗세대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역사로 치면 거기는 약간 YSDJ 정도로 본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운동권이 참여하는 그런 걸 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조광조 시대로면 이제 노무현 문재인 노무현 시대죠 그러니까 기득권 바로 뭐 어쩔래 정말 이제 힘으로써 뭔가 이제 자기들이 뭘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걸 이제 뚜렷하게 이제 앞세운 그런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저 현량과라고 하는 현량과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그 제도죠 중국에서도 잘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현량과라고 하는 이게 이름은 좋죠 아주 현, 현인을 그 다음 양, 뛰어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뽑는다는데 이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여기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시험으로는 참된 인재를 못 뽑으니까 이제 뭐 천거를 받아서 뽑겠다 뭐 이런 거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게 본 게 중국 역사학자 중에 이제 리중텐이라고 리중텐 씨 그분이 이제 중국사 요즘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수나라 당나라 시대를 이제 내면서 뭐 한 달 전에 내면서 수당 정국이라는 편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나라 때 이제 현량과를 쓰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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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발전을 하면서 수나라 때 가장 이제 역사적 대업이 과거제를 이제 보편화시켰다 그래서 능력 위주로 이제 이 사족들을 뽑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했다라고 되게 이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조선은 반대로 과거로 잘 뽑고 있다가 이거를 뒤로 오히려 현량과로 이제 후퇴를 하는 거니까 대단히 그 사림이라는 게 사실 또 되게 복고적인 그런 좀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복고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주나라를 내세우는 것도 제가 이렇게 그 재작년에 이렇게 주의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의도가 불순한 게 진짜 주나라를 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나라 하원주죠. 그 중에서 이제 주나라를 높임으로써 이 임금을 압박하는 논리적 근거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조선에서 딱 보면 이 송시열류들이 뒤에 얘기 나오지만 결코 명나라 하대도 아니에요.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명나라 황제를 내세움으로써 조선 임금이나 나나 같은 명나라 황제 신하다 이 자식하면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대를 내세운 거지 뭐 저 뭐죠 태종이나 세종이 했던 사대 국익을 위한 사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참 웃긴다 진짜 근데 이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주의한테 영향받은 게 교묘한 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다음에 또 책 쓰실 때 보완하시면 될 거고 그 현량과 때 현실적으로 그때 문제가 있었죠. 그 안당 예. 안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2조 판서 시절에 조광조가 성균관 있을 때 이제 안당이 이제 그 추천을 해갖고 이제 과감하게 과거 문과 시험 급제하기도 전에도 이제 종육품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조광조랑 특수 관계였는데 안당의 아들 3명이 현량과 합격자가 28명이었는데 그 28명 중에 3명이 안당의 세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야 사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거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화가 될 거다. 라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누가 봐도 이제 인맥잔치 우려했던 네. 그런 게 이제 된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안당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실텐데 안당은 희한하게 좌이정 정승희에요. 정승희인데 임금 쪽에 붙질 않고 조광조 쪽에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미래 세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왕조국가에서 사실 유금을 자초하는 건데 그쵸?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붙고 자기 아들들 3명 집어넣고 네. 이게 뭐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리 지금 과거 저 뭐죠? 저 사법시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게 지금 로펌 비슷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진짜 진보람이고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참 그 요즘 이제 세운다는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의사를 의대를 추천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시민단체 그 완전히 현란과 발상은 지금 똑같아요.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너무나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란과 논쟁 때 재밌는 게 보면은 후대 이제 이 사대부들의 살인에 의해서 거의 만고의 역적처럼 취급받는 그 심정 같은 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이게 옛날에 중국에서도 했었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그냥 인맥으로 그냥 다 좌우되더라. 그러니까 과거가 비록 약간 공급벌레만 뽑는 경향이 있어도 이것만큼 공정한 게 없다. 주의 같은 사람도 과거 시험으로 등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강조랑 살인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했는데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자기들 그냥 인맥 있는 사람들 다 패거리 다 해먹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현란과를 애당초 할 때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그거를 제도로 확보한 다음에 자기 패거리를 넣겠다라는 이거잖아요. 완전 똑같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이 현란과 문제를 처음으로 제가 지적한 게 제가 이 책에 많이 인용을 했지만 에드워드 와그너 하버드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미 1970년대에 이걸 지적을 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김효사림 조강조 세력이 몰락한 이 결정적 문제는 현란과에서 보여준 이제 내로남불 문제다. 그러니까 명분을 잃으면서 이제 뭐 빼도 막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 그 사학계가 제가 맨날 비판하는 것 중에 겉으로는 진보가 어떻고 민족 운운하면서 이 가치가 완전히 저 낡은 시대 봉건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그 다음에 패거리 패거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 주식님이 안당은 지금의 누구랑 비교하면 될까요? 뭐 요새 보이잖아요. 그 정승급이니까 이제 총리쯤 한 사람이 그 대깨문 눈치 보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대통령을 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안당이 조광조 편들었다는 거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선조 때도 보면 박순이라는 영인장이 막 계속 율곡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봉순위 왜 인근에 저걸 안 하고 바랫사람 눈치를 보나 하는 건데 그만큼 나라의 기강이 이제 그렇죠. 내려앉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유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역사에서 잘못 뵌 거예요. 교과서에서 뭐냐면 홍구와 사림의 배경이 우리는 맨날 다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아주 실증적으로 분석하셨죠.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훈구와 이제 사림을 분류해서 훈구는 나쁜 놈. 네. 서울에 살고 기득권층이고 대토지 소유자고 뭐 공신구로 이거고 지금하고 똑같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사림은 지방의 중소지주에 되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뭐 개혁을 꿈꾸는 그런 젊은 청년 뭐 약간 뭐 그런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이것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 와카넌 교수가 이미 70년 때 연구를 한 건데 그렇죠. 네. 현량과 급제한 사람과 뭐 기묘사림 소위 이제 조광조 패걸이라고 했던 사람들 전수조사를 다한 거예요. 이분이 가계랑 뭐 출신 네. 출신이랑 했더니 이 사림들도 보니까 대토지 소유자의 뭐 조광조만 해도 증조할 아버지가 명문가 아니에요. 네. 이대공신 한양조씨 서울토박이 엄청난 명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그냥 제가 길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딱 강남 접하더라 이건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네. 그런데 강남 접하면서 이미지는 되게 자기들이 되게 뭔가 검소하고 이제는 탐하지 않고 그냥 개혁을 바라는 아주 순수한 그냥 아주 뭐랄까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조국이네. 조국이 조광조 닮은 건 맞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때 뭐 비유한 분이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나 헷갈린 타이트. 근데 아마 본인은 아마 딱 좋은 쪽으로 했겠지만 사실은 그 비유가 아주 틀린 비교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때 보면서 야 니가 뭐 알고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확하다. 정확하다. 야 그거 저 의도한 건 아닌데 딱 적중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잘못 배운 거거든요. 이 훈구나 사령. 오히려 오히려 훈구라기보다는 이 중국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걸로 하면 굳이 말하면 훈구파라기보다는 공리주의겠죠. 한당시대 그러니까 유학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가 이념적인 면이 있고 하나가 좀 더 실질적인 면이 있다면 한나라 당나라 한당유학은 이게 이제 위덕을 공리라고 공로와 이익 나라에 부강하게 하는 거 소위 부국강병 에 이제 이 유학이 쓰였을 때는 그거를 우리는 궁구라고 학교에서 가르쳤고 네 딱히 구자 씹어어가지고 자리 뭐 마치 선비들이 모여있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이것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환상인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깨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딱 운동권하고 똑같은 건데 또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유기자가 지적하셨어요. 즉 소학과 해전사 해방전호사 이거 사실 제가 거의 지금 책으로 쓸 정도로 공부를 했던 파트인데 이 소학과 해방전호사의 인식이 사실은 이념의 변사를 길러내는 네 의식화 텍스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학은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그 어린애들 뭐 사자 소학도 있고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부모님 잘해라 윗사람 잘해라 이런 건데 네 아무 책도 아닌데 이게 왜 해방전호사 인식과 같은 뭐 약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차이도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어 이 사람들이 그 엉치 어떤 권력을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준 책인 것 같아요. 두 책이 약간 제가 그기에는 소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뭐랄까 행동규범 일종의 뭐 예 그런 걸 되게 구체화시킨 책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철학으로 그냥 남아 있었으면 개인의 어떤 그냥 규범 정도로 그렇죠. 수양의 단계로 그냥 이 책이 그냥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림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림의 세상이 된 뒤에 교선이 전기에 되게 역동성을 잃고서 그렇죠. 상당히 이제 뭐랄까 그 관세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구체적으로 네. 교조적인 그런 매사 모든 세상일을 다 이제 그런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와 그 세계관에 투영을 해갖고 아주 사람들 이 생활 하나하나를 다 이제 조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이제 소학의 전사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걸 개인의 어떤 그냥 하나의 가치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치의 어떤 하나의 어떤 국가의 어떤 거대한 담론 프레임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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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전사도 마찬가지인데 해전사도 사실은 정치인 개인이 그냥 그 정도 생각 갖고서는 그냥 살면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해전사를 공부한 이제 어떤 하나의 일군의 세력들이 어떤 정치 세력화 되면서 그거를 어떤 국가정책에 투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의 문제에 여러 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공에 참여하려면 자기도 완오브됨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소학 이념 자기가 배운 해전사의 이념으로 국가를 전체를 이제 그 보려고 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소학은요 소학은 사실은 참 이게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근데 이 소학은 일단 누구예요? 저 주희가 제자시켜서 편집을 했어요. 이게 주희가 편집한 책이라고 이게 원래 육아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정통 육아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얘기하고 고경 정도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데 이걸 잘 보면 이 소학은 기본적으로 충과 효 중에 효에 전부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효는 어찌됐든 사라고 사. 네. 충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얼마 전에 그 서강대 교수님 네. 개승범 교수께서 네. 개승범 교수께서 바로 그거 지적한 게 기가 막힌 지적이에요. 그게. 얘네들이 바로 그 국가의 공을 사로 지배하겠다는 게 이제 이 사렘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고각 백날 읽어봐도 별 내용 없잖아요. 물 뿌리고 청소하고 무슨. 근데 왜 이게 그렇게 국가의 이념이 됐냐. 얘네들이 그걸 그걸 통해서 국가 혹은 공 임금 이쪽을 거의 이제 무력화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하신 대전사하고 네. 똑같이 기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분부분 제가 우리 유기자가 이렇게 공부한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오늘 이 자리 나오면 그런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제가 되게 기대하고 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뭐 오늘 주인공은 우리 유기자인데 그 그런 면에서 제가 놀라운 거는 이 그냥 대비시킨 게 아니고 소악과 해전사 이념의 전사를 만들다라는 항목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사를 읽어갈 때 그래서 옛날에 소악동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조광조 스승 그 김괭필 네. 괭필이 형 괭필이 형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뭐 다 왔다. 말단으로 걸려서 뭐 평안도 저쪽에 있었는데 나는 뭐 소악인은 다 된다. 이거 말같이 다른 소리가 어딨어요. 무식하게 그지없는 소리가 우리 아까 본대로 말하면 자아한테 말한 그거잖아요. 너 군자다운 유자가 돼야지 소인다운 유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 소인다운 유자가 뭡니까. 책 한국에 본 거 가지고 아 나 다 뼀다. 그거 아주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데 조광조는 완전히 그 사람이 이거잖아요. 소악동자. 그렇죠. 실제로 실록에서도 보면 소악동자들이 이제 탄압을 받잖아요. 김효사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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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뭐 그 재미있는 게 김효사화 끝나고 나면은 그 실록 보면은 여기선데 하여튼 그 집안에 이제 소악들을 다 치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딱 우리 저 이념사적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것 같더라고요. 80년대 무슨 이념사적 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행여나 이제 소악을 읽을까봐 이게 들킬까봐 두려워해서 책을 다 치우고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중종 만년에 이제 김효사님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이 소악 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거 좀 그만 뭐 좀 죄악시 합시다. 뭐 그런 건의가 이제 나올 정도로 아주 몇 기간 동안 아주 이제 불온서적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아마 책 자체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의 코드 다빈치 코드처럼 그렇죠. 코드로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죽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아주 그냥 감명한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게 있었고 그게 김효사와 때 처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권이나 심정이라는 사람을 그 단순히 조광주를 때려주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드라마에서 거의 만고역적 내지 단신으로 그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남권하고 심정은 다시 아마 평가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뭐라 할까요 그 유학에 이제 그 한당시대 유학처럼 조선전기만 해도 건강한 맞아요. 성략은 했지만 그게 성략이라는 게 어떤 어떤 절대적인 교조화가 된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 혹은 뭐 불교를 대체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되게 그게 좀 건강하잖아요.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했던 것 같은데 중반 이제 사림의 집권을 지나면서는 아주 이제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그게 조선 초에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짚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고 저는 주식님이 이한우 센터장님 바꿔주셔야 된다 해서 절 바꾸라는 줄 알았어요. 역사를 좀 바꾸라는데 갑자기 나는 보고 절 바꾸라고 하시나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그 얘기하신 게 이장인 것 같아요. 이장도 이게 이제 바로 조선초로 다시 그럼 조선초에는 어땠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향약이에요. 향약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뭐 같이 또 같이 어울려서 마을에서 하는 건데 그 향약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성리학자예요. 우리가 향약하면 여시향약하잖아요. 여대림이가 만들고 그 여대림은 순수한 의도에서 만든 것 같은데 또 주희가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정치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거든 반완권 그러니까 사실 조선초가 이게 별로 성량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초의 향약이 실시가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태종이 제가 이제 번역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 누가 향약 얘기를 해요. 태종은 잘 몰라 아직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이제 그게 뭔데 이랬더니 아 지방에서 이렇게 좀 유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망이 있는 사람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백성들을 좀 이렇게 도덕을 교화하고 뭐 이런 겁니다. 태종이 단 한마디로 하잖아요. 왜 백성을 이중으로 통치하나.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딱 뭐예요. 이게 딱 지금 시민운동당이라고. 그러니까요. 딱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간접 일종의 간접 통치인데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사람들을 왜냐면 이때 이제 향약이라는 게 보면 아주 그 성리학적 도덕적 관념으로 사람을 움짝달짝 못 사게 그러니까 뭐 뭐 법을 어기는 건 아닌데도 뭘 하면 지금 지금 그거 아니에요. 환경 위안보 네. 맞아요. 그 문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경직화 시켜놓고는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길러져요. 이거 향약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 문제점을 태종처럼 왜 백성을 이중으로 통치하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만 있어도 이거 발붙일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9세기의 각종 밀란이나 동학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철폐하려고 했던 게 향약 관련해서 아마 다 때려. 왜냐하면 농민들을 너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양반들을 위한 사회 어떤 하나의 착취 도구로써 이제 이용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역사에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향약하면 항상 이것도 이미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민족끼리 뭐 대동사회 건설 뭐 이런 공동체 정신 이런 걸로 이제 미화가 돼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이미 주인은 부국강병을 무력화하는데 전력을 쏟은 사람이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대한민국도 지금 어찌 보면 뭐 정확하게 나는 뭐 국민의힘이나 우파가 그런 거를 각성하고 있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좀 유연하고 좀 자유를 존중하고 부국강병 쪽으로 가 있는데 반해서 저쪽은 좌파들은 이제 그것만 나오면 그냥 막 결사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사반대하면 여기서도 결사로 맞서야 되는데 여기를 결사반대하면 그냥 음 하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국가라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이 유기자의 책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그런데 바로 이장에 보면 성리학 계보를 집대상한 주희라고 해서 우리 유기자가 아주 예리하게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게 주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 얘기하면서 주희를 빼고 얘기하잖아요. 향약도 주희 뭐 살인 뭐 저 뭐죠 또 문묘 종사 이것도 다 주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 바로 거론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조선 최초 도통에 거론된 권근 권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굳이 말하면 좀 건강한 성리학 까지 간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 세종 때만 해도 처음에 이제 도통이라는 거를 문묘 종사를 누구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때 세종 때만 해도 가장 처음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추천을 받은 게 권근이라는 학자였는데 학문적 수준도 높았고 이 사람이 쓴 책도 이제 많이 참고서로 인용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조선초의 성리학 정도전은 이미 왕자의 난 때 죽다 보니까 사실 조선초 성리학 보급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사실상 권근이 집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선은 성리학 보급에 많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올랐는데 문제는 이 성종 이후에 등장한 사림들이 권근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배신하지 않았냐 자기 고려 임금을 배신하고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그 혜택 조선이라는 어떤 이 나라에서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이 진흥시켰던 조선이란 나라에서 그 수혜를 받고 자란 성리학 퀴즈들이 그렇죠. 지금 와서 권근은 안 된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 참여 고려왕을 배신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참여해서 저리를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에 온갖 수혜를 받고 자란 그 퀴즈들이 그렇죠. 5.86 소위 말해서 가장 요즘 MZ세대가 가장 꼴빤 세대라고 공격하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5.86 세대들이 지금 와서 대한민국 건국은 잘못된 겁니다. 왜 민족 분단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 북한하고 합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단독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인사들은 친일파이자 친민이자 제국주의 옹호자이자 민족 배신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뭐랄까요. 물론 그 5.86들이 뭐 성리학을 공부해서 이런 건 안 할 텐데 왜 행태가 이렇게 똑같을까 를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500년 치 하는 방법도 좀 부정적으로는 이게 5.86이건 성리학이건 떠나서 우리한테 그런 인자가 있어가지고 500년 전에는 그따구로 하고 지금은 또 있다고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우리 멘탈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좀 더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꾸 이 사상적으로 기대잖아요. 기대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상 이라는 걸 보면 서양의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어떤 사상이 들어오면 메인 텍스트가 들어오고 메인 텍스트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자기 현실하고 갭이 뭔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에 맞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보면 저쪽에 있는 것 중에 메인이 아니고 격가지가 하나 들어와가지고는 거의 맹신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난 약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 권위에 기대려고 그런 걸 상징을 만들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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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통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실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논쟁하고 이런 쪽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기대야 돼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젠간 뭐 자기들 안에서 또 비판이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데 갑자기 무슨 적통탈이다. 이게 지금 무슨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대는 게 노무현 김대중의 가르치 정신을 누가 더 잘 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북한하고 똑같은 거지 네. 김일성 교시 나르는 거지 아니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자기만의 그게 나와야지 저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사실 우파도 한동안 그랬죠. 이승만, 박정희 자꾸 그거를 하는 걸 보면 좌우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박정희, 이승만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 그니까요. 아니 뭐 미국에서 아무리 존 F. 케네디 대통령 비극적으로 죽고 뭐 그 사람 뭐 약간 영웅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그 뒤에 어느 민주당 대통령이 내가 존 F. 케네디를 바르게 이은 그 사람을 뭐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에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다음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로 경쟁력을 갖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누구에게 누구에게 의존해 갖고 내가 그 사람을 정통성을 통해서 뭔가 빛을 벌이는 자꾸 그런 그 사고방식 저는 이 책이 무엇보다 그런 사고방식을 조선 역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586이 또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또 사실은 우파가 보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주식님이 또 왜 자기 주장을 못 펼칠까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사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우리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면 틀리면 맞아요. 안 맞 어? 맞는 말만 해야 되고 틀리면 팼다고 이게 얼마나 참 야만적인 교육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면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 했냐 네 생각은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 줘야 그 학생들도 자꾸 이제 틀릴 수도 됩니까? 혹은 뭐 맞고 틀리고 따라서 넌 별 상관없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생각을 말하려면 근거하고 네 생각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뭐 심지어 이제 되게 많이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학능력 시험에서 언어 능력 보면은 시를 바르게 해석한 걸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시에 어떤 해석이 그러니까 시에 맞는 해석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시인이 난 그렇게 쓴 거 아닌데 뭐 그렇게 정작 사람들이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막 써놨더라 답을 해놨더라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이걸 정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서 그렇겠네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정몽주 문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사실 그 태종이 물론 결정은 했지만 그 정몽주를 그 충신으로 이렇게 선양해야 됩니다 라는 거는 권근이 그 태종 집권 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초라는 거는 상당히 그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사실 바로 권근이라는 사람이 이 정몽주를 그 복권을 권위를 했고 태종이 받아들여서 그 후에 지금도 우리가 정몽주 충신하는 거는 태종이 오래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보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좀 캥길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꺼내는 신화도 있고 또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국익에 맞겠다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나라를 통치한 데 맞겠다 싶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오케이 해 주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거는 왜 저기 태종이 저 누구예요 경도전 아들 정진은 뭐 뒤에 그래서 세종 때 판서까지 될 정도로 풀어주고 이제 그런 정적에 대한 저게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인물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는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유방이 저 한국 밑에 있던데 배려다 쓰는 우리면서 사실 그런 스케일이 좀 역사의 스케일이 너무 작고 그 스케일 작은 게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죠. 항상 이제 복수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네. 내 응어리가 가장 소중한 응어리고 이 응어리는 가장 이제 아픈 응어리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상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듬을 생각을 안 하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현실 정치적으로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스케일이 너무 적고 다음에도 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거 하나는 좀 이렇게 넘어서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반복된 얘기지만 태종이 가장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응어리가 그 이후 사회에 해악이 되는 거를 최대한 막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그거는 그 사람이 참 예. 어떻게 이런 저의 예. 지도자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저 좀 거시적으로 보면 네. 여기 이제 다루시고 있는 김괭필의 등장인데 네. 사실은 이 사림이 맨땅에서 그 힘을 못 얻는데 사림이 힘을 얻는 데는 제가 볼 때 약간 폭증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 또 개유정난도 네. 좀 공통성에서 일단 뭐 나란 괜찮았지만 있었고 그다음에 성종이 티미하게 하다가 연상군 때 아주 대폭정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 충종도 사실 티미하게 그지없는 임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지 아닌가. 그래서 이 김괭필의 등장을 별도로 이렇게 중종 12년에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중종이 이제 중종 시대가 되고 사림들이 이제 이 중종 12년이라고 하면 사림 기묘 사림이 조광조를 필두를 한 기묘 사림이 한창 기세를 올릴 때였는데 문묘 종사 요구는 예전부터 조금씩 간헐적으로 있었고 이때 아주 12년에 본격적으로 치열해지면서 이 정몽주와 뭐 하여튼 고 이제 정통을 이제 바꾼 거죠. 이제 이때부터 그전에는 뭐 권근이라든지 뭐 이런 학자들을 우리가 문묘에 올려야 된다 했는데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조선 건국을 반대한 정몽주 그리고 조선 건국이 싫어서 은거한 야은 길제 그렇죠. 뭐 그리고 길제한테 뭘 이제 받았다는 김종직 그리고 뭐 김종직의 제자이자 뭐 조광조의 스승인 김괭필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제 새로운 이제 계보라인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면서 사실은 이때까지만도 김괭필이라는 학자는 별로 주목을 못 받던 학자 남긴 책도 없고 책도 없고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김괭필이 누구야? 다들 이제 뭐 이럴 정도였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때 이제 이 김괭필을 올려야 된다고 할 때 다들 이제 이제 하는 말이 사실은 뭐 어떤 정승이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도 사실은 김괭필 밑에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는데 올릴 정도는 아니다 이제 문묘에 올릴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치열하게 이제 김괭필을 올려야 되는데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건 이유는 그 하나였는데 그 여기 제가 이 책에 보면은 그 아마 2장에 좀 길지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여기 사림의 계보학 여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조광조의 학문이 바른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도를 찾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김괭필에게서 수업하였습니다 김괭필은 김종직에게서 수업하고 김종직의 학문은 그 압이 김숙자에게 전해졌고 김숙자의 학문은 길지에게 전해졌고 길지의 학문은 정몽주에게서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보를 이렇게 정통성 있는 계보를 만드는데 이 김괭필이라는 사람은 조광조와 이 정몽주를 이어주는 하나의 진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이 김괭필을 사림 역에 올려야 조광조라는 사람이 정통성을 갖는 적자, 일종의 적자 세력이 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진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괭필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 사림에서는 학문적 어떤 성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조광조가 나오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계속 추켜세워주는 거죠 그건 뭐랄까 요즘에도 이제 정치 세력에서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리영이가 어떻고 이제 이러면서 그 이 뿌리가 이런 발상 자체가 거기서 비롯됐고 두 번째는 글쎄 뭐 학문의 그런 개통이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조통 따지는 건 불교에서는 아는 뜻이잖아요 나쁜 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불교에서 뭐 내 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 사실은 저 성나라 때 이 주의법 함에서의 성리학자들이 불교 영향 받으면서 그거 멋있어 보이니까 그거 가져온 거야 네? 몰랐습니다 어 팬들이 보니까 네 그게 부러운 거야 어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그런 거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뭐 주나라 무왕 뭐 주공의 적통이 뭐 공장으로 이어지고 맹량으로 이어지고 이게 전부 다 뒤에 맞는 거예요 원래 우선 공장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더라도 누가 보면 설득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저 김종직도 사실은 실록에 나오잖아요 그 실록에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심지어 그 사림들이 제일 가서 안 되는 직위 중에 하나가 승종직이에요 왜냐면 그 임금부터 아 일주일 빚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원부나 사관원까지 가는 게 다고 나머지는 다 그거를 비판을 통해서 이제 조정한다는데 김종직은 뭐 사실 거기도 있었고 또 성종한테 아부하는 글 썼다가 실록에 나오잖아요 부끄럽다고 그리고 또 실록에서 아주 저 경상도 선배당 무리들 경상도 무리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조광조 빼고는 전부 그게 저 영남 영남 그것도 경상남도 함양을 뿌리려 하는 그 세력이더라고요 희한하게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게 무슨 계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21세기의 역사를 가리키면서 이게 이게 아니다라고 가리켜야지 그게 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슨 엄청난 탁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리학 개부할 때 보면은 주공에서 시작해서 주공에 가르침이 공자로 이어져서 공자에 가르침이 한유로 가서 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은 200년, 300년, 400년 시간차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묶는단 말이에요 하나요 그런데 2년 전에 보면은 최근에도 그러시면 민주당 보면은 항상 자기들이 정조의 무슨 정조의 계승 이해차를 맨날 헛소리하죠 정조나 제대로 읽어봤나 그리고 정조는 보고 배우면서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조광조 비유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말하면은 정조대왕의 무슨 개혁정책이 끊어져 있다가 그게 뭐 김대중 이제 노무현회와 복원이 됐다 개혁정책이니까 근데 사실은 왕조 왕조시대왕이랑 시민국가의 대통령을 연결하는 것도 참 대단히 황당한 비유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조를 또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그 사람의 어떤 면모를 제대로 알랐으면 그렇게 뭐 과감하게 묻지는 않았을 텐데 참 하여튼 아니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쪽 진보 운운하는 사람들이 뭔 일 생길 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보면 다 봉건실을 쓰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쵸? 옛날에 안희정도 보면 괴념치 말거라 네 아니 뭐 하거라 말거라 라는 걸 못했으신 아니 그리고 그 안희정 씨도 예전에 반기문 총장 한참 대선 나오고 그럴 때도 비판할 때 그 표현이 그거였어요 주군의 뭐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뭐 이런 주군 요즘에 주군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폐족 네 폐족 주군 그리고 뭐 적자 뭐 며느리 추미애 자전거는 또 자기 맏며느리 맏며느리 종갓집 맏며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 종가의 맏며느리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 같아요 진보 운동하고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벌써 싸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여오는 자신들의 그 저기 개념은 다 복원시대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조국은 또 자기 딸한테 여식이라고 그런 말을 저도 역사공부하고 있지만 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동작 보수 보수당이라고 하는 전족당에서는 그런 개념이잖아 나오는데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라 쓰니까 흥가한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퇴행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정통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 2장에서 우리 여기 제가 선조와 사림의 문묘 종사 공방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전에 문묘 얘기가 있었지만 이 종사는 안 시켰다는 거예요 임금도 이제 근데 이제 임금의 힘이 빠지면서 이게 선조가 딴 게 아니고 이때부터 당쟁이 시작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당쟁에 의해서 신권이 강화되고 임금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문묘 종사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보기 전에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게 문묘를 종사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종묘 배양을 벽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신하가 종묘의 임금을 잘 모셔가지고 정승으로서 잘 모셔서 뭐 태종이다 하면 뭐 다른 누구 이렇게 배양되는 게 최고 영향 이거 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묘은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격통 라인 이어가지고 해서 여기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임금보다 낫다 우리가 공자를 잇는다 이런 이제 굉장히 이념투쟁이 갈려있는 건데 처음 된 게 언제죠? 처음 된 게 그러니까 광해군 때죠 네 광해군 때 이제 오연의 문묘 종사 확장 선조는 끝까지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조를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는 거는 이거 임금이 병진된다는 한순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사림의 시대가 됐다라고 그때 이제 선조 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힘들었죠 네 계속 안 해주려고 뭐 계속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이황한테 무슨 영의정 추중도 해주고 이러면서 근데 끝까지 안 들어줍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선조는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들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 같아요 네 반면에 그 결국 광해군은 네 훨씬 힘이 당과 관련해서 특히 북인들 네 앞에서는 뭐 꼼짝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면 서인들이 뒤에 이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네 그 안 좋은 여러 가지 행태의 문을 터준 건 북인들이에요 북인은 사실 넓은 위에서 동인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중에 제 1호가 이건데 이거 문묘 종사 문제를 북인이 두 번째가 그 산림 정치라고 해서 네 과거 거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배후조정하는 정치를 시작한 것도 이게 북인들이 사실 현실 정치에서 물론 그전에 뭐 용어는 산림 뭐 숭용이 있었지만 이 광해군 때 이 안 좋은 그런 행태가 다 시작이 시작이 됐는데 다 시작이 됐는데 뒤에 서인들이 말 그대로 정통 주작자들이 그걸 정치 다 가져가는 그렇죠 사실 뭐 이때만 해도 사실은 광해군까지만 해도 서인들이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중앙권력을 잡지 못했었으니까 네 그래서요 광해군 때 이거 오현 음묘 종사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광해군 때 이제 문묘 종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전 되게 이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선조 때 그렇게 막았는데 폭군 우리가 이제 조선 때 이제 사림들에 대해서 폭군이라고 이렇게 뭐 혼군이라고 이제 평가되는 광해군이 이걸 왜 해줬을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추측인데 정통성에 자기가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만큼 국내 정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뚫렸을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질 거야 에 대해서는 뭐 별로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문묘 종사라는 게 조선이라는 사회가 이제 정치 사회 정치 권력과 지식 권력이 일체 되는 아주 보기 드문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문묘 종사를 해준다는 건 사실은 저쪽에다가 엄청난 권력을 안겨주는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제 뭐 영창대군 죽음 뭐 임목대비 폐비 그리고 친형이었던 임해군의 죽음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단 일종의 여론을 지지를 좀 얻고 싶어서 오피니언 리더층 여론을 좀 지지를 얻고 싶어서 이걸 좀 쉽게 허물어 준 게 아닌가 저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광해군은 훌륭한 임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때 한번 뚝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문묘 종사에 뭐 너도 나도 다 들었잖아요 뭐 그게 결국은 뒤에 가가지고 뭐 율곡 뭐 성혼 뭐 뭐 뭐 박세채님 뭐 일반인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김장생 김장생 아들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임금이 이제 임금으로서 어떤 주체적인 정치를 하니까 어렵고 그렇죠 저쪽에 다 그 상징성이나 이런 정통성이 다 저쪽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게 눈치 보면서 예 저쪽에 이제 그 저기에 어떤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정치를 못하게 되고 예전에 그 뭐죠 방송 신봉승 선생이 그 문묘에 관해서 그 정리는 잘 하셨는데 그 문묘의 의미를 놓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묘의 짝이 되는 게 종묘예요 종묘가 이게 왕권이고 문묘가 신권의 상징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고기 때문에 신야들이 벌써 이제 종묘에 떠올라가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묘 종사를 한 사람들은 또 이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묘 종사대 문묘에 배양된 뭐 아까 말한 김장생인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뭐 그렇죠 이 길이는 뭐도 만들고 뭐 시설도 만들고 서원도 만들고 이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또 그런 데는 또 세금 혜택도 주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어떤 부국강병을 위해서 뭐 국방비 강화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뺀 그 성리학의 그런 성연들 문묘 종사에 올린 그런 위인들 그런 거 모시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하면은 요즘에 이제 뭐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광주 지역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들어간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금들이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요로 세금이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시민단체 세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조선이랑 이게 참 비슷해 보인다 굉장히 비슷해져죠 지금 저 뭔 일만 생기면 그 특히 이제 서인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지만은 그 누가 이렇게 죽고 이러면 막 과하게 과대평가 한 다음에 막 수승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인물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서인들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송시열이 제일 잘하는 게 저거잖아요 이거 행장 써주기 네 그래 지한테 잘하면 엄청 잘 써주고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박살이 나고 윤중하고 비반봉 자기도 뭐 별로 그렇게 떳떳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행태도 참 닮았어요 그래서 이 특히 좌파들은 왜 좀 누구 하나 죽으면 막 영웅을 만들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뭐 최근에 연속해서 지금 이래가지고 한명숙 김경수 또 하나씩 보니까 조희연 교육관까지 한마디도 법을 어긴 데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법이 잘못됐고 자기는 정의롭고 그런 말을 해요 응 그럼 그 법은 뭐예요 그래 놓고 뭐 사법개협 운운하면서 법의 가치를 이렇게 분명하고 한명숙 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조선시대 때 왜 신원 복권해 주는 거 있잖아요 당파 그거라고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진짜 그것도 있고 한 뭔가 뭐 내부적으로 파워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성다짐도 있고 근데 뭐 실제로는 되지는 않는 거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승공 교수님 오케이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모시고 네 그 문제가 아마 이제 후반부하고 겹치잖아요 그죠 그 인조반장의 아주 중대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충을 버리고 효를 택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게 그 공을 버리고 살을 택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갈림길이 결국은 우리가 300년 조선 300년하고 일본하고 달라지 그게 일본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면서 이 선왕이 돌아왔고 막부가 무너지고 우리는 그냥 이 겉으로는 왕이 유지되지만 사실상 충은 없이 네 공은 없이 이렇게 왔고 지금 형태도 사실은 좀 우리 사회가 좀 상당히 좀 부족국가 비판도 나오던데 부족국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그 연장선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단순한 유추나 유비가 아니고 네 실질적인 어떤 습속이랄까 이런 연기를 보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조선 초 해서 중반까지 이렇게 온 걸 우리 오늘은 사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그쪽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이거 비교 이 현재 행태와 그 이제 여기 사실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선과 향약으로 지방 권력 작업하는 거와 지금 운동권의 행태들 네 현대판 유양소 세금 빼먹기 뒤로 빼먹기 등등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림을 격하하려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려는데 너무 이렇게 과대 평가되어 있던 부분을 그 첫 시작을 그래서 제가 육장에 있는 이걸로 시작해 볼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안빈 낙도를 노래한 양반의 위선 이래가지고 바로 직격탈 이 양반이 바로 모든 양반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면 책을 보다 보면 사림들이 보여주는 그 위선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안빈은 공자가 말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없어요 낙도는 얘기했어요 도리를 즐기고 사는 거는 얘기를 했지만 공자는 빈에 대해서는 빈이나 천 이때 천하다는 게 무슨 신분이 천하다기보다 어쨌든 벼슬하지 못했다 이런 건데 빈천은 누구나 싫어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갈리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사림들은 뭐랄까 빈천이라는 거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좋은 하여튼 그렇게 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림이란 사람들이 과거로 진출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이제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을 한 건데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 이중성이 지금 그대로 지금 586 686 되겠네 686 686 686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난리인군 그렇죠 사실 이제 컴퓨터에 그런 저기도 안 나오죠 이제 옛날에는 뭐 386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지분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의 이 위선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주세요 뭐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이 사림들이 예전하고 되게 뭐랄까 좀 자신들을 구분지였던 이미지화했던 것 중 하나가 대단히 뭔가 이렇게 좀 안빈낙도를 즐기는 약간 재물에는 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은 부와 북기 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학문만 전념하는 그런 어떤 되게 청빈한 선비로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본인들을 이제 이미지를 포장하면서 문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거기다가 권력력이 유난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 뭐 아주 유명한 이제 시주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인용을 했지만 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해서 뭐 나한간 다란간에 청둥한간 맡겨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면 둘러 죽어버리라 이게 이제 안빈낙도의 아주 그 이상적인 어떤 이 송순이란 사람이 쓴 그 시조인데 아 송순 네. 근데 송순만 하더라도 이 시조만 읽으면 뭔가 대단히 자신은 어떤 시골의 초야에 묻혀서 글만 읽고 한 무슨 뭐 세칸짜리 집에서 아주 이제 청산을 살았을 것 같지만 이분도 보면 사실 고위관직 되게 고위관료로 일생을 마친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 옛날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 사람이죠. 명종 때인가 네. 네. 뭐 면항종인가 이런 것도 그렇죠. 맞아. 송순 유명한 분인데 이런 거를 이제 썼던 분들이 보면 되게 상당히 이제 재력가이자 아주 뭐 지역의 유지 그리고 본인들도 재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그런 분 사람들인데 자꾸 이제 이런 이미지를 하면서 자신들은 되게 평균 이하에 살면서 살면서 학문만 추구하는 거 설마 씨 이제 조국 장관이 뭐 가분계 얘기하면서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실록에 보면 저 송순하고 상진이란 사람이 이제 친구인데 저는 사실 상진을 훨씬 좋아합니다. 재상가족으로는 상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분인데 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유연하니까 친구인 송순한테 너는 뭘 그리 맨날 그렇게 어? 뭘 큰 게 있다고 그러고 맨날 저 유배나 다니고 그렇게 사냐 이랬더니 황진이 야 어차피 인생 뭐 뭐 있다고 그렇게 어? 그래서 아주 비꼬거든요. 그 그 그 모습이 이제 지금의 어떤 586들의 위선적인 거 하고 많이 오버렷 되는 거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원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과하게 내세우고 지키지도 못할 거를 그죠? 원칙이라면 사실 각자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뭐 어디에서 심각하냐 하면 근데 하여튼 저 넌 우리 유교재 대단한 거 같아요. 그게 딱딱 연결이 되는데 그 백성이 상공업에 종사하면 간사해진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상공업 문제를 굉장히 이제 낮추잖아요. 네. 근데 조선 초반에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저도 공부해보면 조선 초에는 뭐 상업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한다든지 이거를 뭐 선시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중기부터 아주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네. 각 지방에서 뭐 장시 상업 장시 같은 걸 뭐 이렇게 없앴다는 뭐 그런 기록도 올라오고 하여튼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상업이 발달해서 아주 뭐 민심이 풍속이 뭐 좀 안 좋다 뭐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뭔가 상업을 하면은 그건 대단히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그 그래서 이제 박재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본인이 이제 그 북하에 썼던 시중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라는 고려에 아니 조선 영토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 군량까지 됐는데 그 군량미까지 됐는데 그렇죠. 박나라 초정방이 뭐 한 10만 뭐 20만 끌고 왔을 때 그 군량까지 다 신라가 됐는데 어떻게 조선은 우리 먹고 살 거 조차도 부족해서 이렇게 낑낑거리냐 이거 참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정상적인 어떤 상업이나 이런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이제 포텐셜 보다 훨씬 더 이제 국가의 부가 이제 낮았던 거 낮아지는 거죠. 그 당대 사람들도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예전에 보면 그 소련이 망할 때 보면 절대 식량은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저 교통체계가 무너지고 철도 엉망되고 하니까 이게 유통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결국은 사실 상업은 유통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좀 이상하게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시중에 돈이 도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경기를 일으키는 반응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중종반정 이후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단천에 이제 이북에 있는 단천 지역에 은광이 유명한 은광이 있었는데 이제 연산군이라는 돈을 밝히니까 또 연산군은 뭐 특이하게 이제 뭐 옷을 비루하게 입는 자는 도상 안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사치를 이제 뭐 좀 권장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뭐 좀 화려하게 옷도 입고 돈도 좀 펑펑 쓰고 그래라 이런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게 연산군 시대에 모든 게 부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산군 때 이제 개발시켰던 은광이 단천 은광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폐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보면 실로 긁어보면 한 2년 뭐 2년 뒤에 근데 그때 뭐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겁니다. 시중에 은이 돌고 재화가 유통되고 돈이 돌면은 사람들의 풍속이 아주 사악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농업에 힘쓰지 않게 된다. 그러면 다 이제 농업을 내팽겨치고 이 나라는 그냥 상업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 이러는데 이게 점점 세계사의 어떤 발전 방향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백스텝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자력 발전시키는데 혼자서 이제 원자력 안 되고 이제 그 저기로 가는 것처럼 목탄으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보면 중기도 보면 희한하게 이제 그 세계사의 어떤 조류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뒤로 가는 그런 방향이 나와서 상업에 대한 하여튼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그 어떤 쇠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렇죠. 상공에 대한 거고 그게 또 사실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 이 주희가 한나라 당나라를 그 사실 그 나라가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나라들인데 그거를 굉장히 매도하면서 쓰는 말이 그 공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리주의 핵심이 뭐냐면 농업 말고는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고 사실 그런 잔재가 저는 지금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좌파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 기업인들에 대한 태도나 이거 이제 사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국부의 원천이 뭐냐 라고 볼 때 물론 옛날에는 농업이 뭐 기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한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왜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한나라 때 생겼더라고요. 그 말이 한문제 때 생겼는데 근데 왜 농자천하지 대본이냐 이유로가 그게 나오는데 너무 막 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농민들은 전쟁이 나면 도망가지 않는다.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도망 안 간다. 근데 이 상인이나 공인들은 들고 치면 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농민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네? 딱히 땅에서 지태를 딱 있으니까 반면에 그 당시에 상인이나 공인들은 늘 속이고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는 야 이 정신으로 따지면 지금은 월급쟁이가 편하지 대본이잖아. 도망갈 데도 없고 세금 가장 정확하게 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제일 많이 내고 근데 무슨 저 옛날 저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념 변화도 아직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아직도 조선사회라고 제가 조금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정부 지금도 정부 정책이 화이트컬러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내몰고 맞아요. 정확한 세금 가격이 정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저 주위에 그 끄트머리에서 흉내내는 사람들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부국강병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싸우듯이 하고 있지만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국강병을 매도하는 논리는 현대사회에 살아남을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욕망에 대한 태도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게 전부 오늘 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제가 제일 심하고 여기 보면 이 얘기 조금 해 주세요. 재밌던데 그 그때도 한양 집값 문제가 네.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 저도 작년에 무슨 기사를 쓰다가 별 생각을 했다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일본인 학자들이 그 조선시대에 이제 집문서 집매매문서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그게 이제 문서들이 지금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교토대나 뭐 이런 데 있는 과거 이제 조선 문서들을 꼼꼼히 분석해갖고 집값을 알아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영정조시대 집값이 뭐 두 배 세 배 이제 폭등을 하는 거예요. 한양이 지금의 이제 청계천일 때 집값이 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참 그 역사 참 돌고 돈다는 생각드는 게 네. 그때도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 이제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이제 뭐랄까 한양에서는 그래도 이제 구율 정책도 되게 잘하고 그렇죠. 왕이 있는 상태니까 뭐 좀 식량 기근이나 가물이 들면 구율 정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업 인프라가 서울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점점 한양으로 많이 몰려드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정도면이 이제 한양을 만들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이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세운 데라서 결국은 이제 집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음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서울에 이제 이거를 좀 넓혀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지금이랑 집값을 이제 억제를 합니다. 강제로. 강제 때. 억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억제가 안 되니까 집 매매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똑같네. 네. 우리도 앞으로 글로 가네. 그리고 집값 매매를 금지를 시키고 또 옛날에 이제 군역을 져갖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한양에 와서 일정 기간 군역을 지고 내려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뭐 전세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집 전세도 이제 다 전세매매 뭐 그냥 매매 다 금지를 시켜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히려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뭐 군역을 지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에 와서 집을 구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한테 이제 뒷돈을 줘 갖고 집을 몰래 이제 사고 팔고 뭐 몰래 이제 뭐 전세를 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서 영조 때 일이라 이거죠. 네. 더 웃기는 건 또 이제 영조가 즉 매매하지 말라 이랬는데 한 몇 달 뒤에 그 좌이저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저나 실은 제가 하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영조같이 그 뭐야 아껴 또 이제 측근 신하들 주체도 다 집을 두 채 뭐 세 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진 신고하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들켜갖고 뭐 벼슬을 뭐 쫓겨나기도 하고 벼슬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이 조선에 있었던 것도 부끄러운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저런 수준 이하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사람들이 남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좌우를 떠나서 그건 우파에도 그런 게 저는 있어서는 안 되고 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겸손. 이 리더들이 겸손하지 못한 리더들은 우고 좌우고 다 내 쫓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 사실 이거 김성경 님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러신데 두 개를 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1번은 원래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했던 거니까 우선 말씀드릴게요. 1번이 뭐냐면 향약을 꼭 살인들의 권익 유지 방편이었다고만 봐야 하는지 상부상조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공헌한 것은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얼핏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더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묘 종사의 문제를 꼭 종묘와 대립 관계에서 봐야 하는지 왕권 신권 대립인가 그렇다면 요즘 관점이라면 협치인가 야합인가 저자책을 아직 읽지 않아서 궁금해지더군요. 요 두 개 한번 첫 번째부터 우리 곧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 광고인데 제가 이제 그 지금 태종실록 이안우의 태종실록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시 번역해서 내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이제 15권까지 나왔습니다. 13, 14, 15 세 개가 나왔는데 우리 김성경 님이 지난 주말에 태종실록 1, 2, 3을 아마 구입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권 7월분을 읽고 있다고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거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학자들이 너무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 바로 역사학자들이 나는 그런 도구마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우리 문제가 있는 거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일제시대를 다루고 일제시대를 다루면 되는 거지 착각을 해요. 자기들이 독립운동가 네. 그렇죠. 공부하는 방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저는 청학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뭘 공부하냐 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공부하냐 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시즘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막시스트인 거고 반대로 자본론을 기독교적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지 자본론을 공부했다 해서 막시스트고 공경을 본다 해서 기독교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거 같아요. 역사 출신답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읽을 때 가끔 답답할 때가 이런 문제인데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일본 학자들의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전제로 논문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진리가 뭔지 사실이 뭔지 트루가 뭔지 한마디로 그걸 이제 연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슴 속에는 설령 이게 맞는 말 같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앞서 일본 학자가 주장한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내가 이거를 따라가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뭔가 이제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학문이 학문으로써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이렇게 하나의 사회운동 본인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이라는 방편처럼 약간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당쟁에 대한 문제인데 당쟁을 일본 애들은 물론 이제 저선 사람들의 뭐 이렇게 분열주의 때문에 그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뭐 정면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거에 반대하는 답시고 뭐 민족주의 내세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게 민주주의였다라고 또 말같이다는 소리를 또 했잖아요. 늘 그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늘 둘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확실히 결론 내린 거는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주의 저거 받아들여가지고 개판 된 거다. 이거 사실 주의 쫄개들이거든요. 전부 주의 육래 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586인지 686인지 철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이상하게 그 구조적으로 탑습하고 있는 거. 이게 좀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향약. 향약은 어느날에 그 시민단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싸해요. 뭐 그죠? 뭐 시민의 권리를 환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완전히 직업화해가지고 누구죠? 무슨 윤미향인가 그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향약이 사실은 상당 부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향약이든지 뭐 이제 향약이랑 또 이 같이 보조기구의 유향소라고 그렇죠. 그 얘기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양반들이 사실 이제 조선시대를 보면은 중앙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또나 뭐 이런 지방수령들이 직접 장악을 했다기보다는 이 기록을 보면 유향소 그러니까 양반들의 어떤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무슨 컨트리클럽 무슨 로타리클럽 이런 거 이제 지방의 주요 가문의 양반들이 그 지역을 이제는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세금이라는게 조용조라고 해서 이제 토지에서도 떼고 노동도 시키고 노동도 시키고 국가 이제 노동도 시키고 뭐 이제 그리고 지역 특산품도 잡아오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토지에 붙이는 세금 외에는 이 유향소에서 양반들끼리 이제 알아서 이렇게 거두고 그리고서 이제 지방수령 거기에 결제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딱 그대로잖아요. 지금 시민운동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향약도 보면 이제 그런 양반들 유향소에 의한 어떤 하나의 어떤 지방 장악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인걸 한거죠. 자치기구로써 그래서 주직님이 윤모식이 언급했다고 센터장님 입 더러워진다고 걱정하신다고 그래서 좀 씻어야 되겠어요. 입을.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법이 하나 또 있고 이 양반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춘 이 향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해서 지방을 딱 그 양반들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방이 딱 똘똘 뭉치는 그 안에서 뭔가 결속이 잘되는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은 어떤 거대 어떤 전쟁이 벌어져서 나라가 숙대밭이 됐는데도 조선이 망하지 않은 건 제가 볼 때는 지방 곳곳에 향약이라든지 양반들이 그 지역을 강하게 장악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 역사의 방향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 것보다는 계속 양반의 어떤 봉건 어떤 그런 계급을 강화하고 그 지방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 보여지는 게 나중에 그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볼 때 동학에서 가장 문제한 것 중에 향약을 다 불태워 없애고 뭐 이렇게 유향소를 깨보시고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지방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통제보다 이 사람들의 향약이나 유향소에 의해서 이제 통제받는 게 훨씬 더 압박이 크고 더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런 수단을 변질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저는 태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유향소 문제죠 유향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이랬더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백성을 이중으로 통치하나 이 한마디에 저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민운동이면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시민이 무슨 공적인 자격도 아니고 자기 그냥 정치적인 좌익 주장에 불과한 거를 내세우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거두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그걸 지원하냐고요 나라가 그 그 자체가 우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후보가 되든지 제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그런 지원은 철저하게 끊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 정도만 나라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한 무슨 뭐 반전이니 뭐니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한테 국화가 지원하는 건 저는 선지국도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일본 기자들이 되게 깜짝 놀라죠 놀라죠 뭐지 시민단체라는 데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히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다 시민들한테 이제 말 그대로 시민단체니까 시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국가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보조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순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그 단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아마 한국밖에 없을 텐데 대체로 외국에서 비정부기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난가본만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뭔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하려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시민도 환상이에요 시민도 근데 사실은 비정부기구가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그 독립성이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제 크게 이제 해외에서 당연히 의무시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제 국가 세금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게 보조가 된다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도올 김용욱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책을 많이 예전에 읽었는데 그 시간 낭비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문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에도 썼죠 그분 책 중에서 특히 그 중용 중용 중용에 대해서 쓴 책 혹시 사진 마시고 도서관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우리말로 중용을 읽어봅시다 라는데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번역도 덜 된 상태로 막 한문투를 남발했어요 저도 사실 학교 때 배웠는데 그 그때의 신선함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그 제자 하나 없잖아요 제대로 된 제자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 제자를 기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뭐 에듀테이너인지 뭔지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우선 제가 그 한학 공부하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 책은 읽을 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엉터리고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문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상한 생각일지 모르시면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텍스트 중에 잠깐 딴 얘기지만 영어나 뭐 일본어로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는 한문은 막 요란하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처음 보는 한문 책 읽으라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건 제가 이제 해봐서 알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몇 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한 20년 공부해야 겨우 이제 그 한문의 뉘앙스까지 읽어내는데 그 사람이 뭐 하버드에서 했다고 하지만 다 영어나 뭐 현대 중국으로 된 거 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와서 보면 너무 국민들한테 일종의 좀 심한 말이지만 일종의 사기를 쳤다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동양학을 살릴 기회를 더 트럼 막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온 텍스트 하나 번역한 거 없잖아요 최근에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제일 저 인상적이었던 건 시진핑을 네 시대가 난 거의 위대한 지도자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그러니까 모든 뭐 대통령마다 또 상사를 노태우 때부터 그러니까 권력이야 이렇게 들러붙어 이것도 보니까 사립이네 586은 아닌데 한 그거 뭐야 786 요즘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요즘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시간 낭비니까 다시 이제 우리 본 주제로 돌아가서 그 이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 앞에서 어떻게 이제 사립인들이 자기 그거를 했느냐인데 요거에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대판 유향소를 추진하는 이유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현대판 유향소는 뭘까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바로 이제 그 해 겨울에 아주 재밌는 재밌는 희연법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각 각 지역에 그 일종의 뭐 민주주의를 이제 홍보하는 센터 같은 거를 만들고 그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간사나 이런 거 뭐 뭐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봉을 뭐 한 2,400에서 한 4천만 원가량의 연봉을 줘가지고 각 지역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부진흥시키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알갛지도 않은 거죠 그거를 그런데 그쵸 근데 몇 가지 이제 이상한 게 사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그 아 일자리 누군가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저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간사들한테 민주주의 재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교육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 대체 뭘 한 거 문 닫아야죠 표준고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학교 문 닫아야지 근데 그 법안이 2017년에 한번 나왔다가 야당에서 그때 엄청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세금도 세금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되냐 지금 뭐 저 어디입니까 저 고시 공부하는 데가 어디죠 저쪽 고시원 노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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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은 애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급 공무원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도 안 치고서 그냥 연봉 뭐 3,4천만 원 일자리를 이렇게 무슨 민주주의 센터 간사시킨다고 뭐 마을 뭐 뭐였는데 하여튼 그 무슨 의대도 뭐 공공의대도 뭐 그래서 격렬이 반대해서 그거를 그게 법안이 이제 무효화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작년인가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상당히 화가 났었는데 근데 오히려 더 강화가 돼갖고 그렇죠 그래서 액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공공기관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걸 가져다 쓸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훨씬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게 저 야당의 역할 아닌가요 나는 국민의힘도 참 보면 뭘 하는 청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강력하게 좀 뭐랄까 문제를 짚고 되게 여론화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지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표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때려 죽어도 자기 편 아니에요 어 자기 편도 아닌데 그거 그냥 눈치 보고 그 무력한 야당이 아주 그 그 법이 아마 이런 맥락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각자가 경쟁하는 거예요 정당별로 그렇죠 그 민주적 하에서 각자가 내 걸고 아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책에 쓴 거 지금 찾았는데 그 법안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사업은 확신 읍면동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 간사 200명 중간지원 조직 전문가 60명 등에서 전국 규모로 2020년까지 3,500명의 간사랑 중간지원 조직 전문가 680명을 뽑아서 인건비로 1,080억 원을 쓰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법안이 일단 그 당시 이제 야당 법안으로 야당에서 반대해서 한번 없어지고 2021년 1월에 네 채널링 감사드립니다 올 1월에 이제 나온 법안이 뭐냐면 더 강화됐는데 똑같은 걸 비슷한 걸 또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 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세 상당액의 상당액을 특별회계 운영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 기관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여기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읍면동에 배치한다 뭐 이런 법안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 기관의 직원의 일정 비율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장한다 뭐 등등의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임용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준다 그래서 한국 5년간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9조 2,439억 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그 힘든 사람 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진의 저 일종의 세포 같은 거죠 세포 정당 같은 거를 나라 돈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몇조를 들여서 한다는데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 돈이면 아마 어이가 없네 당연히 화이자 백신 제가 전국민 맞출 정도로 샀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지금 시대에 그게 왜 필요하냐고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주주의 트레이닝 기구가 있죠 있는데 그거는 국가기구가 아니고 정당별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하는데 그건 뭐냐면 청년들 청년들한테 민주주의를 어이구 이게 뭐야 김성경님 감사합니다 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민주주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 정치 지도자 미래 정치 지도자를 이제 기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당이 자기 돈 어디서 돈 가져와서 그거를 하는 거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계획이 몰라도 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저거 이제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돌아다니면서 어? 이건 완전 무슨 지방토호보장법이네 지방토호보장법 어? 야 이런 사람으로 제가 좀 카디를 해가지고 태북에라도 좀 올려서 좀 현대판이 유형소인거죠 그렇죠 완전히 유형소 똑같잖아요 주민자치회 명목인데 이게 보면은 근데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와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좀 진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여기 여기가 이제 우리 역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갈림길 같아요 네 여기서 뭔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단순히 무슨 문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선을 이 사림들이 망친 것처럼 한번 망치고 300년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의식이 다른게 아니고 이런게 역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필요로 하는 거는 국가는 세워질 때가 한번 있으면 우리는 보통 장업수성 이렇게 하는데 장업수성이라는 거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국 역사를 보면 중흥군주를 중흥군주를 그 중흥군주라는 게 결국 국가라는 게 한번 일어나면 뭐 이런저런 문제로 처음엔 올라가다가 기득권도 형성이 되고 하면 내려갈 때 이 부분을 잘 혁파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활력을 얻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마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좌파들은 그 부분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서 지금까지 온 거라면 우파는 그걸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주문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뭐 암처럼 뭐 피가 막히고 이런 등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우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고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이거는 온몸에다가 지금 동맥 경화를 그냥 일으키겠다는 거 아닌가 구석구석에서 다 그러면 이건 심각하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응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전부 지 개인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이제 보수 야당을 보면 그렇죠 옛날부터 지적된 것이지만 이승만의 자유당 때부터 이미 그랬지만 어떤 어떤 자유주의나 어떤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혹은 뭐 보수주의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죠 명사집합소 예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 지역유지집합소 명사집합소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예 어느 지점에서 이걸 되게 위기를 느끼고 어느 법안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이런 판단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사림도 그 안에서도 이제 주도세력이 서인 그 다음에 노론 혁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였던 거고 일종의 야당이면 야당 역할을 그나마 기신기신한 게 남인인데 딱 남인하는 꼬라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야당 보면 지 오로지 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도 없어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래도 뭐 국회의원은 뭐 그렇다 치고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의 역사의식이라는 게 역사책 많이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사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큰 원칙 네 그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야를 통틀어서 가지고 퍼주겠다고 하는 먼저 무슨 경기도 지사부터 해서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당도 아직은 제가 야당의 국민의힘도 좀 더 그런 면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들이 비판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선하고 우리하고 지금 크로스돼 가지고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서원 문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항약은 직접 통치 문제고 서원은 자기들끼리 캠프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성리학 사회 성리학 월드 그리고 이 사대문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계속 인재를 재고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 제국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 기반 그러니까 유양소가 실제로 행정 뭔가를 했다면 서원에서는 계속 그런 어떤 뭐랄까요 프레임 어떤 그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계속 이제 지역에다가 사실 그 일대 그 사회에다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사람들도 배출하고 어떤 이론적 틀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유지가 같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위양소 뭐 향약 서원 같이 서원에서는 또 이제 그런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종료종사 아니 종료종사 문묘 네 문묘종사 문묘종사 같은 것도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박세채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지역 인사가 문묘에 배양이 됐다 그럼 이제 그 지역에 유명한 서원에서는 해마다 이제 그 사람끼리는 어떤 뭐 제사라든지 뭐 이런 걸 주도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그 사람만 바라보게끔 어떤 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대단한 분이 나왔구나 라든지 혹은 뭐 이런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계속 재학습 반복 학습 시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세계 외에서는 이제 다른 세계를 볼 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된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육 보면 약간 좀 비싼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 책도 썼지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화 사실 이제 서원의 기능이 꼭 교육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영화 연극 드라마에 홍보 이런거에요 왜냐면 이 세상을 보는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 영화 보면 제가 느끼는게 박정희 대통령 그 암살 당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7년까지 8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지면 다 그 8년이에요 뭐 79년 박정희 대통령 총 맞는 거 아니면은 80년 5.18 1987 아니면 1987 딱 그런거 그게 뭐냐면 이제 586 세력의 어떤 결집과 어떤 정치 세력화 되는 그 과정의 어떤 그 틀을 제공해주는 그 배경에 대해서만 영화를 다루지 70년대 어떤 경제성장 없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되는 근데 외국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골고루 다루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닉슨 시대도 다루고 뭐 케네디 시대도 다루고 뭐 존슨 대통령 시대 뭐 아이전하워 뭐 2차 대전 다 1차 대전 다 골고루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79년부터 87년까지 딱 이 시기만 영화로 다루고 그 나머지 시기는 역사로서는 어떤 좀 증발해버린 그런 시대 그게 교육의 악영향이죠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거기만 쳐다보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뭐 조정래가 뭐 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내가 정신 당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가치로 볼 때 6.25를 지금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어쨌든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힘겹게 해서 이겨낸 거 아니에요 뭐 이긴 건 아니지만 사실 침략 당한 입장에서는 회복만 해도 사실 그게 승전이에요 김진왜란과 마찬가지고 그건 사람들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자꾸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칠 의향은 없는데 저쪽에서 쳐들어왔으면 처음에는 수색했지만 어쨌든 걔들을 내 쫓으면 그것만으로 일단 전쟁은 그 전쟁은 일단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6.25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국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위치 시켰으면 그 과정에 영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어떻게 그 6.25라는 게 찾아보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완전 좌익을 주인공으로 삼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저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전쟁을 3자 일정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전쟁의 결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베트콩이 아니고 진 베트남의 괴가 마치 영웅처럼 이렇게 하면 그걸 보겠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궁금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무슨 북극 내전에서 저 퇴하는 대만으로 퇴하는 국민당을 주인공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현실인식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좀 아닌 거 같아요 사실은 그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6.25에서 흥남철수 같은 거는 정말 뭐 몇 부작 대화드라마 만들어둔 그럼요 그럼요 바로 대열소재거든요 예 10만 명의 어떤 사람을 그 당시 선박에 사람들 군함에 태우려고 조금이라도 더 태우려고 무기도 다 버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군에서 처음에 반대하다가 함장이 마음을 바꿔서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태운다고 해서 대포도 버리고 군수물자가 버리고 사람을 태워서 무려 10만 명을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그 기간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중에 남쪽까지 내려오고 그 피난민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정말 대단히 아주 감동적인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피난민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 해병대 1사단이었나요 하여튼 거기가 그 역대 최악의 전투라고 기록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한테 포위돼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그 중공군이 흥남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장진호에서 막아갖고 버티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시간을 벌어갖고 10만 명이 갖고 민간인이 그 배를 타고 철수를 했는데 좀 그런 거 참 영화로 다루거나 전 소설로 나오거나 드라마로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시장에서 잠깐을 그냥 하는데 야 근데 그걸 화면으로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 장면 그 겨울에 그 추운데서 그 그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영화로 장진호부터 해가지고 그 그거를 집중하는 그런 것도 없죠 인천산물작전은 뭐 간혹 만들어졌는데 이쪽 얘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물론 전 서양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저 영화 뭐 예술 심지어 기자들도 보면 좌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예전에 독일 가서 제가 놀란 게 독일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사민당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다 저 통일 반대했다고 콜 콜 안 될 거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래서 아 이 기자라는 것들도 저도 기자지만 참 현실 판단을 참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을 보는 거 하고 그 역사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게 억지 연결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광해군 인조반정이잖아요 결국 이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진짜 완전히 신하들의 나라가 됐는데 그 직전에 그 광해군과 사림 네 이거 어떻게 볼까요 광해군과 사림 대단 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문묘종사까지 뭐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지를 얻는 데는 이제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전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광해군의 이제 지지자력은 북인 상당히 이제 마이너리티 한 그런 그룹이었잖아요 아주 뭐 저 메디컬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동안 이제 무시받은 서름과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갖고 아주 이제 폐쇄적이고 아주 다른 당파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때가 좀 약간 노무현대와 비슷해요 그렇죠 뭐 상당히 이제 그 뭔가 자기들이 피해의식 일종의 피해의식을 그걸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발산을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뻔뻔 의식 같아 뻔뻔 그래도 노무현대는 약간 염치가 피해의식이라도 있는 건데 피해의식마저 없어 이 사람들은 노무현대 대통령 때는 그래도 인사 잘못되면 사과도 하고 대통령의식은 나서서 뭐 이거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뭐 그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친노에 가장 빠졌던 친구가 말하는 거는 친노 중에서 제일 그 자기들 용어로 핫발이 제일 낮은 그룹들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도 경멸하더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조반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동원한 군세가 한 600명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쨌든 광해군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는 그 지식권력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을 둘렀던 지식권력 체계에서 가장 이제 메이저 집단은 그 동인에서 남인 그리고 서인 뭐 이런 식인데 결국 지식권력의 어떤 이런 메이저를 확보하지 못한 그 권력은 되게 기초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금방 무너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파정권 보면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정권을 잡아도 밑에 어떤 이 문화라든가 소프트 파워에서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그거를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몇 명 이렇게 교수들 데리고 대는 거 아니고 그 특히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 거는 사실 그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 도변을 이렇게 제대로 다지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쪽에서 이쪽 우파정권 때 잘못한 거 보면 상당히 막 그게 코미디 프로에서도 뭐 희화가 되고 풍자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교수들도 막 바로 성명을 내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나게 문화부 기자 할 때인데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이제 그 2년 창과 3년 창과목 그때인데 2009년인가 10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을 하나 했어요 시민 햄릿이라고 근데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극단인가 하여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극단이죠 그 당시 이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던 거 그랬던 거 같고 근데 이제 연극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막 그 햄릿을 이제 현대식으로 약간 풍자를 한 건데 막 바리케이트를 쳐요 막 왕이 아니 그 그러면서 막 쥐새끼를 잡아라 쥐새끼를 잡아라 그런 이제 대사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명박산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시민 막는다고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쌓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되게 풍자한 거예요 뭐 그런 걸 하면서 뭐 또 뭐 쥐새끼를 잡아라 이런 거 다 풍자한 거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2년 3년 차이는 그게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밖에 안 뚫어진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이제 그런 연극을 만들어서 지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권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권에서 그런 연극을 만들어서 감히 어디 서울에서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저 반격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그런 면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고 저는 사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단순히 역사 비교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그 결론 부분에 온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쟤들리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적 이니셔티브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이니셔티브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좌파 이랬을 때 지적 이미지가 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아 참 우파 이랬을 때 근데 좌파는 어찌 됐든 상당히 오랫동안 출판을 장악하고 독서시장을 장악하고 뭐 이렇게 해왔어요 물론 이제 보면 뭐 유시민이 책 같은 책도 아니죠 허접한 거 이것저것 하지만 그러나 그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역사든 뭐 과학이든 뭐 어떤 지식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 라이터들이 많았잖아요 쭉 있었던 데 반해서 이 우파 쪽은 요즘 좀 생겨나죠 요즘은 뭐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런 흐름이 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 쌓이면 이제 아 이쪽도 일부 책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툴로서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책들이 풍부하다는 게 쌓일 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적이니셔티브를 좀 되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공유될 때 정치도 좀 더 좋은 영향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아직 그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보면 사실은 그런 것 별로 기대 아직 못 되는 면이 있어요 그쵸 법조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문화적인 역량 축적된 역량 같은 게 안 느껴져서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더 많은데 그 결국 최명길과 김상환 이게 지금 이제 근데도 똑같죠 명분론과 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성향이 그 김상환 류를 좋아해요 이상한 저거에요 그 무대뽀 있잖아요 무대뽀 이게 아마 오랫동안 저는 이 주작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니까 막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죽는 거 응 그럼 막 그냥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쓰셨잖아요 뭐지? 사자 죽은 자를 막 이렇게 어디더라 그거 재밌게 읽었는데 그 저 제가 박원준 시장하고 이제 안희정 지사 비교하면서 일단 목숨을 끊으면 뭔가 이제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용서가 되고 목숨을 끊으면 이제 그걸 용서뿐만이 아니라 영웅이 돼요 영웅이 그 어떤 인간 공동체에서 자살이 미화가 되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쵸 저는 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좀 그 정의당 아쉬운 게 어쨌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 좋아했던 정치인인데 본인이 죽을 때 보면 그 유서에 상당히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우고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런 뭐 뭡니까 서민의 편 뭐 서민을 강조했던 정치인조차 그 검은 돈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나 이거에 대한 또 반성과 자성과 그럼요 그럼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이라든지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싹 없어져요 본인이 유서에서 부끄럽다고 한 건 싹 없어지고 매년 이제 기일이 되면 노회찬 정신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노회찬 정신은 뭐예요 자살 정신이에요 뭐 이게 딱 저 안빈낙도를 노래한 양반의 위선의 극치잖아요 본인도 아마 그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마 저는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여론이라든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뭐가 퍼지는 거예요 어 자기 그룹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 노무현 그룹만 보더라도 그러면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그게 박히거든요 아씨 나도 뭐 하다가 걸리면 그냥 사살하면 되겠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안희정 저는 안희정 기사와 박원순 시장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본인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갖고 그 밑에서 일한 여사 그 공무원 그걸 이렇게 안 좋은 그 성적 그 점을 한 건데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우가 너무 다르거든요 이 안희정 기사 때 어땠냐면 민주당이 보도가 그때 뭐 JTBC 아마 제 기억엔 JTBC 뉴스 룸에서 김지은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 끝나자마자 두 시간 만에 뭐 긴급최고회의 뭐 위원회인가를 열어 갖고 안희정 기사를 이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당에서 이제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바로 한 두 시간 만에 이루자 전격적인 유치였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망 먼저 했고 왜 사망했나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그걸 인정을 안 했죠 절 말랐다는 소리도 그랬어요 피해호소이니 뭐니 뭐 이런 표현 쓰면서 그러니까 살아서 끝까지 뭔가 내가 무죄를 가려보겠다라고 했던 안희정 기사에 대한 그 민주당의 태도와 그냥 목숨을 끊어버렸던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나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둘이 저지른 건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치인이나 이런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가슴속에 뭔가 일이 뭔가 삐끗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들킬 것 같으면 아 그래도 그냥 내가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명예는 살고 뭐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게 그 안희정하고 박원순에 대한 그 사건 자체를 떠나서 그 두 사건에 대한 이 민주당의 태도는 뭐겠어요 오로지 이해관계예요 어떤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그나마 죽어줬으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들어오겠네 해서 그 보답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안희정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떤 한 인간으로 놓고 보자면 저는 뭐 안희정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죽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한 그게 나는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박원순은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일단 그건 공자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사죄하고 가족들한테도 뭐 잘 뭐 용서를 받든 어떻게 하든 남은 시간을 거기다 쓰는 것이 그나마 그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이야 저질러놓고 그거를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지금 그 갭이 우리가 지금 특히 여당 정치 행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갭이라고 생각해요 이 갭을 야당이 앞으로 잘해서 이걸 좁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거 여기에 이 갭당의 역할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죽음을 미화하는 사회는 그런 절망적인 사회 우리는 산 사람들끼리 더 잘 살자고 하는 게 공동체에 대한 저거고 담론이고 이야기이고 우리가 책을 쓰고 뭐 거론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그거가 아니면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한테도 좀 아쉬운 게 뭐 당대표에 되고 뭐가 당선이 되면은 무덤부터 가요 현충헌 어디 뭐 노무현 대통령 무덤 뭐 이런 데 가서 항상 결의를 다시 뭔가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과도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어디 뭐 남대문 시장을 간다든지 하다못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있는다 그걸 저는 첫날에 가서 좀 보고 느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거죠 맞아요 무덤에 가서 제가 그 누구의 정치인의 뭘 더 잘 계승하겠습니다 뭐 그 유지를 이어받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젠가 뭐 또 저기 이재명 지사 무슨 저 은봉길 의사 거기 가서 뭐 총탄을 쏘는 심정으로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그런 심정을 갖고서는 사회 정치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자기가 약자를 위하면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저 강자들을 내가 총탄의 심정으로 내가 다 때려 부시겠다 그게 어저에 지도자의 ABC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뭐 희망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고 그 최명길, 김상은 같은 대립은 좀 이제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뭐 한 말씀만 드리면 김상은 계속 심지어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야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옥수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도 목 매겠다 자기도 죽겠다 오랑캐한테 무릎 꿇는 똑같잖아요 꼭 왜 죽어 오랑캐한테 무릎 꿇는 죽어라 그리고 왕도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갖고 항복해갖고 나라 물려주면 나중에 후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깨끗하게 목숨을 그냥 끊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말리는 게 최명길인데 필부의 용기와 이건 다르다 나라를 책임 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필부 그냥 개인이면 뭐 수치가 싫어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이 백성 이 모든 나라에 책임을 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죽는다 일단 뭐 나라를 보존하는 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 역시 김상원이 최고 최명길 간사한 놈죠 어떻게 구차하게 목숨을 그냥 하고서는 나라를 보존하라고 저렇게 하냐 저거 참 쓰레기 같은 놈이다 저런 건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김상원은 뭔가 선비의 바른 선비의 표상처럼 받들어지고 최명길은 아주 구차한 그런 것처럼 최근까지도 이렇게 평가를 좋게 못 받았는데 요즘 그래도 저 누구예요 저 한명길 교수도 쓰셨고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재평가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이제 현대 정치에서는 최명길 같은 사람이 오히려 사표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최명길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용기와 그걸 보여준 사람이고 김상원님은 이제 좀 586하고 같이 좀 이렇게 조금 물러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 죽었잖아 자기 형은 죽었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심지어 인조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심지어 저거의 극치 같아요 아까 우리 오늘 얘기 출발점 위선 안빈낙도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자 오늘 저기 지난 시간까지 제가 너무 즐겁게 얘기를 했고 저 또 요새 뭐 어떤 거 준비하세요? 요즘이요? 네 인터넷에서 새로 시작한 거 딱 소개해 주세요 얼마 전부터 역발상이라는 코너를 온라인판에 쓰고 있는데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문화 콘텐츠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그저께 이제 쓴 기사는 낸 기사는 과연 개백과 의정은 호남 사투리로 말했을까 라는 건데 제가 이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고향이 충북인데요 충북 평주인데 충청도인데 이제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대학교를 보러 갔는데 막 지역 사투리를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갔어요 진짜 그때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화 정보 보던 때도 아니니까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줘서 이제 보러 갔는데 저는 제가 충청도 살아갖고 의정이나 개백이 이제 수도가 공주랑 부여 있었으니까 충청도 사투리 말할 줄 알까 막 기대하고 가서 봤더니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순간 이제 좀 당혹스러운 당혹감과 배신감이 들어서 아니 충청도에 수도가 있었는데 왜 전라도 말로 말하는 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서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히 다 백제가 아니 전라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또 그쪽에서는 아 우리는 백제 아니다 이러면서 마한 연구소가 그래서 온감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한이지 백제 아니다 근데 뭐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최근에 백제 해가지고 지금 뭐 논란을 많이 이제 벌였죠 재밌겠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쓴 기사인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성 기자 대단하죠 야 그 저는 전화일 때 사실 우리 역사를 이 정도까지 깊게 저 눈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일치책 강추드리고 많이 읽고 우리 저 역사 그리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그 안목을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 스튜디오에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만 보다가 그러게요 이렇게 보는 것도 색다르고 또 역사책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뭐 저도 아주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네 제가 이 박사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 아마 아실텐데 이규태 고문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말이 야 한우야 너 신문기자로 오래 생명력을 끌려면 꼭 역사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마 회사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있을 테니까 그래요 네 네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지금 읽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우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마 이 책에 보니까 자료도 아주 좋은 자료도 많이 학계 자료도 많이 인용하셨던데 근데 그 왜 이 학계에서는 고정을 그렇게 미화? 미화했던 것 같습니까? 우선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를 보면 이게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약간 그 즈음으로는 약간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으로 이 식민지에 대한 안티로서 그 대한제국과 이런 게 좀 선약이 됐던 것 같고 고정은요? 고정은 요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죠 사실 고정은 예전에는 그렇게 미화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한 10년 사이에 보니까 고정이 무슨 뭐 마지막에 몸부림쳤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역사 자료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망국자가 없어요 다른 나라 망하고 나서 새 나라를 세면 왜 망했는지를 진단을 하잖아요 아주 옛날이지만 심지어 한나라 때도 가이라고 하는 젊은 천재가 왜 진나라가 망했는지를 진단하는 과진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그 과진론을 버려서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조선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싸워서 차라리 졌으면 덜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못하고 졌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싸우지 못하고 지게 만든 장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설명이 있었는지가 진짜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적으로 할 때 무슨 깃털에다 몸통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때까지 해방되고 나서 깃털만 얘기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완용 이완용은 얘기하고 큰 깃털 그렇죠 그러니까 몸통에 대해서 뭐 꽤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망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거고 이때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조선 망할 때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해방된 것도 사실은 미국의 힘으로 해방됐는데 요즘 보면 마치 무슨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처럼 호도가 되고 동립군의 무장투쟁과 동립군의 무장투쟁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박 기자께서 이 물꼬를 든 작업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연장선에서 학계에서도 이제 그런 위선이죠 위선적인 사관이 아니고 역사를 직시하는 직시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이거 본격적으로 짚기 전에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고정실록을 많이 참고하셨죠 근데 고정실록은 어쨌든 간에 일본에 의해 편찬된 거예요 맞습니다 직접 보니까 어떻든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정실록에 두 가지의 어떤 흠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게 있어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은폐를 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옛날에 사관이 평한다 할 때 그런 부분이 그 부분들이 약간 편향된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팩트의 기록 여기에 관해서는 이거는 충분히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믿을 만하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고정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개인 문제들이 남아있고 다른 또 관찰 서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승종호 일기라든지 비서관 일기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면 여기에 팩트를 왜곡했다는 흔적이 제가 찾을 게 좀 어려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학계에서도 이 고정시대와 대한중시대를 얘기를 할 때 늘 인용하는 첫 번째 사료가 고정실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목 아주 충격적인 제목인데요 네 이게 약간 비유로 알레고리로 붙인 제목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아 정말요?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매국로 고정이라고 하는 컨셉을 갖게 된 건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 이 책에 제가 인용한 모든 자료들은 제가 어렵게 발굴한 자료가 아니라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사료들입니다 아 그래요? 100% 오픈 되어 있는 사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사료들이에요 음 그러면 문제는 있는데 못 봤다는 거네요 우리가? 못 봤거나 잘못 봤거나 잘못 봤거나 무시했거나 무시했거나 네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더군 굳이 매국로 고정이라고 하고 어쩌면 약간 옐로 냄새나게 붙인 표시도 노란색이었으니까 그런 이유가 아 이거는 그냥 저 네토릭이 아니라 정말 사료에 따르면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정이 한 40년 집권을 하고 나라 망할 때까지를 보면 주로 이제 우리는 매국행위가 일어난 건 여기지만 이 책을 보고 제가 좋았던 거는 아 이게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고정이라는 사람이 친정을 시작해서 하신 후에 그 한 30년 가까운 고정을 분석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진선했고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임금이 되고 나서 고정은 제가 무슨 학술 토론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얘기하겠습니다 고정은 권력의 화신입니다 권력욕의 화신 그게 나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임금이 권력욕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반박이 들어오는 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봉건사회, 봉건국가에서 국가의 왕, 소유자로서 권력욕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들 말씀을 하는데 여기 맨 끝에 보면 상소물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왜 선왕의 판도를 왜 네 마음대로 팔아먹느냐 그리고 태조 고황제께서 비바람을 맞아가며 이룬 국가인데 그걸 개인 소유로 알고 그걸 마음대로 네가 처분하느냐 그런 식의 미대 신화에 상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건국가, 특히 조선왕조가 과연 왕의 소유물이었나 그래서 그 역대 왕들이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하고 국가를 마음대로 좌주를 했는가 그럼 그때는 관료들과 신화들은 무언가 그것도 그렇진 않죠 사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무래도 그렇죠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했다는 이유가 신화들의 어떤 통제나 신화들의 의견에 모두 귀를 닫아버리고 오로지 국가를 신권을 무실해 버리고 왕권으로만 자기 권력을 유지했다 그 수단으로 백성과 국가를 백성과 국가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어떤 점이죠 그리고 어차피 임금이 신화들을 데리고 하는 건데 자기 뺌은 다 신화인데 결국 전제국 국가죠 군주 국가를 분석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인 제도에 입각해서 국가를 운영하냐 외척한테 혹은 뭐 황관 중국 우리는 별로 없죠 황관이라면 사적인 권력이 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정말 그 우리는 그냥 얼핏 지나간 거지만 제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본 거는 민씨의 행포가 그 정도였나요 화가 나던데 진짜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막 갑자기 화가 나던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겁이 났던 부분이 왕실과 관계된 사람들의 저항이 아니라 민씨들이 이 책을 보면 어떨까 오히려 그렇죠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을까 근데 팩트니까 팩트니까 그리고 지금 21세기뿐만 아니라 근대의 지식인들과 당대 백성들한테도 이 민씨들은 굉장히 하두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종에 대한 임금은 어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성략적인 질서 위계질서 하에서 보종에 대해서는 큰 말이 있다기보다 민비와 일족들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모글라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바로 민씨 지방 가서 전당이 됐죠 물리적으로 전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꼭 누가 지금처럼 언론이 활발했던 때도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배송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이 일에 책임이 누구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비슷한 일은 현대에도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씨가 민씨가 1880년대 중반 5년 6년 그 즈음에 지방관을 포함해서 민씨 성을 가지고 영민씨 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가 260명이 넘었습니다 네 전국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근데 그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왜 그걸 뭘 했냐를 보면 다 자기 입군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세세하게 보도록 하고 오늘은 좀 더 고종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종이 임금이 된 과정 어떻게 임금이 됐는지부터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종 전의 왕이 철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근데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그리고 왕시대 최고 어른이죠 조대비 네 그렇죠 와 약간 인연이 있는 관계였는데 그렇죠 근데 조대비가 그 이전에 안동김씨 세도세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다 그쪽에다가 그 후임 왕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왕실 최고 여자로서 그 왕실 최고 여자로서 그 왕실 최고 여자로서 후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네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군과 이해방에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이제 자기 양자로 그렇죠 익중 익중 양자로 입중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로 어느날 군으로 봉하고 익성군으로 봉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로 국왕으로 데려 들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세도 정권의 정권이 안동김씨에서 홍양조씨에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질적인 권력적으로 부상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대원군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면 네 그때가 아마 그 12살 3살 12살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맨날 연날리기나 하고 기록을 보면 네 공굴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그 그렇게 권력을 그렇게 과신처럼 할 수 있었던지 그게 아마 임금되고 이제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 한 10년 가까이 아버지가 이제 사실상 그 대리 통치죠 대리 통치를 했던 거고 근데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고종이 이제 친정을 시작하고 굉장히 아버지를 내쫓다시피 신경을 하는 요 부분 요 부분 조금 더 우리가 궁금하고 듣고 싶어요 네 두 가지입니다 그 고종이 우리 나이로 11살 되던 1873년 겨울에 이제 그 친정 선언을 하죠 심야입니다 밤에 선언을 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아주 너무 재밌던데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직전에 최익현이라는 사람의 상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소의 내용은 왜 벼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최익현 대원군이 통치를 하는가 이 사람을 빨리 물리치고 왕의 친권을 빨리 가지고 와라 신정을 하라 라고 거듭 거듭 상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소에 대해서 굉장히 건방지고 무리한 상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대원군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대원군의 친위 세력들은 최익현을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종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니까 수직으로 계속 승질시키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대원군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 뭐였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노론으로 가득 차있던 그 중앙집권 세력에 남인과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던 북인 세력들을 북인도 그러게요 한서로 동영을 했어요 한시들이 주로 북인도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노론들의 소굴 아니면 당진의 소굴이 어떤 서원들을 적극 철폐를 버리고 더 심했던 거는 노론들한테 볼 때 잔인했던 거는 만동묘를 철폐를 시킵니다 그렇죠 만동묘는 충북 화양계곡에 있는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들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200년 전에 없어진 나라를 모시는 사대주의 아주 극치죠 임진울한테 도와줬다는 이유 명나라 마지막 그러니까 대원군은 이게 꼴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없애버리고 나니까 노론으로서 일을 받았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차지했고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던 권력인데 이거를 대원군이 지금 말살 시키려고 그래 갈고 있었는데 그때 정의에 나선 사람이 최익현이었습니다 근데 최익현은 저도 그때 그 기록을 보면서 의심이 들었지만 확인을 못해봤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이항로 라인이죠 완전히 그 노론 중에서도 아주 볼수 이제 노론인데 그게 어떤 최익현의 상서를 약간 공작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아닙니다 그게 기호 노론에 김평목 이항로 이런 사람들은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하고 자물을 받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멘탈 사회에서 그게 이루어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이 어떤 건가 하면 대원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개화를 반대하고 척살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김평목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개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대원군을 놔두면 언젠가는 야소 무리들 예수의 무리들 들어와서 그 옛날 우리가 발사시켰던 윤슈의 무리들 이 협잡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인들이 우리 노론들이 사라져버린다 그 상서가 잘 찾았대요 네 그러니까 목적은 권력 유지와 권력 독점이었지 그렇죠 여기에 다른 어떤 내국적인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인들 도구체 정국이 노론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마침 고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인데 그 지점이 바로 결국 고종은 시작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소위 노론이라는 게 소위 노론이라는 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서인부터 시작되는 게 반왕권 이론으로 보장하는 사람들은 주자 장당들인데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의 공동으로 왕권을 강화한다는 건 사실은 왕권 강화는 아니고 그냥 왕권 유지 정도 그렇죠 어차피 나무하고 쇠를 꿰매가지고 하나를 만들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근데 마침 그때 권력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청나라에 자기보다 조금 어렸던 동치죄가 그렇죠 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연행사들로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기 성이 어른이 된 차에서 그때는 이미 민비하고 결혼했을 때죠 했죠 그러면 민비의 영향 하에 이미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날리 얘기를 한 게 보면 그렇게 떨빵떨빵한 왕제를 가진 인물은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 다른 세력도 없고 아버지가 다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순순간에 엎어치기를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려운데 사실 뭐 아까 말하는 최양로 최양로 이항로 하고 최익현 라인은 보조적인 거고 결국 시작할 때부터 민씨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종 40년 집권 기간을 특히 그중에 1880년대 기간을 민씨 척족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씨들이 다 말아먹고 왜냐하면 고종이 아버지 대원군의 권력을 회수를 하고 나서 그때 권력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권력을 갖게 만들어준 촉발시켜준 노론 그리고 자기 처족인 민씨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자기 권력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죠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하고 선을 긋는 데서 소위 말해서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보면 결국은 그 전에 이미 왕권 강화론이 나와가지고 그 주자학적인 에도 시대의 그런 막부가 지지했던 그런 걸 이미 상당 부분 극복하고 왕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연결이 이해관계를 그러니까 시멘트를 발라놔야지 비가 와도 버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종은 애당초 백성들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가 없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종이 늘 대원군을 물리치면서 한다는 얘기가 늘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말은 자기 나온 모든 정책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입에만 붙어 있었고 소위 국태민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고종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그 10년 대원군 10년은 네 부시 없냐 어떻게 보세요 이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원군군은 우리 생각나는 게 경북궁 중건으로 경제를 파트너로 만들고 네 물 좀 드시면서 그리고 세국을 해가지고 즉 대원군 직군이 10년인데 그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올 때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그 경북궁 중건은 큰 폐착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큰 토목공사를 벌이다가 당백전을 발행을 하고 당백전이 뭡니까 물가를 100%로 인상시킨 그런 근데 그때 그 조선 경제력이 그거밖에 안 됐나요 제가 지금 기획은 못하지만 호주에서 보고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며칠 먹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 경제라는 게 재정이 있고 국민 경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정도 부족했었고 국민 경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닥싱도 끌어다 쓰고 막 이렇게 했죠 최국에 관해서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최국 결정인 계기가 병인양요 때였거든요 병인양요는 프랑스군이 자기네 신부들을 학살했다는 것을 빌미로 복수를 하겠다며 강화도로 쳐들어온 그런 전쟁이 전투가 흥미한 건데 사실은 그때 대원군의 아들의 유모 그러니까 고종의 유모 유명하죠 유모가 타툴릭 신자였고 그리고 고종의 어머니 또한 또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운현궁을 대원군에서 살고 있는 운현궁을 신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계속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함경도 땅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원군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신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러시아 사람들을 견제를 해주면 이들한테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게 미텔주교라는 외방성교의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자들이 우리 드디어 이제 한성에 교회를 세운다 하고 막 교화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걸 발표하기 전에 한성에서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신부가 의군부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론이 이거 누구냐 대원군을 끌고 가서 이 사람 당신하고 협참한 거 아니냐 이 서학을 반대해야 되는데 뭐하냐 대원군이 이제 자기 이제 또 정치로 돌아가 버리죠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노선은 아닌데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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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침에 이 신부를 처형을 하고 이제 병인 바퀴가 시작이 돼요 그러게 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병인 양료 병인 양료 와중에 척화비의 문안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71년에 벌어진 신미 양료 미군이 강화도를 도륙하고 있는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라고 명을 내리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병인 양료 신미 양료 그 어간에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양성을 시킵니다 그렇죠 강화도에도 어마어마한 군사를 양성시키고 지방에도 조총수들을 많이 막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병 차원에서도 대원군은 비록 전근대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그 군사를 키웠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대원군이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보통 한 옛날에는 교육이 물론 고정은 좀 처지긴 했지만 조선실록을 보면 17, 18 정도 되면 사실은 교육이 워낙 그때는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땐 굉장히 특수 상황이고 그렇게 볼 때 저도 이 책에서 뭐라 그럴까요 도구죠 툴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는 병권하고 호조 경제권이죠 이 두 개를 척도로 삼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확실히 대원군이 문제는 좀 있지만 그런대로 재건의 기반을 닦은 것 같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바로 그 문제에서 우리 대원군은 사실 정리를 그 정도 하고 고정 얘기로 가는데 바로 그 두 개를 고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포인트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앞에는 다 생략을 하고 보통 이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위민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역대 아시아의 왕조들이 늘 내걸었던 기치가 위민정치였고 그렇죠 그렇죠 백성은 하늘처럼 섬긴다 그리고 고정 또한 이랬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말은 말은 그랬는데 그런데 실은 매국 실은 매국이었습니다 이걸 예를 들자면 요건 뭐 먼저 요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상관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이건 뭐냐면 아 아시죠 헤이그 밀사입니다 1907년에 내일 헤이그에 가서 이위종 밀사 중 한 사람 젊은 이위종이 그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잔인한 진한 정권의 학점과 부패에 질려있던 우리 한국인은 네 일본인을 희망과 공감으로 맞이했다 우리는 일본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만민의 정의를 구현하며 정부에 솔직한 충고를 해주려고 믿었는데 아니더라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책에서 보면서 이거 이걸 우리가 배우질 않은 겁니다 이거 왜 안 보여 아니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밀사들이 한 내용은 을사 늑약의 부당성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저거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이거는 아주 또렷하게 또렷하게 영인도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인디펜트지단은 잡지에 그대로 게재돼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만 쏙 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저도 보면 볼 때마다 나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도대체 특히 국사학계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 숨기면 되나요 이렇게? 정신 승리죠 정신 승리해서 뭐 하려고 해요 학자가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학자가 정신 승리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줘야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시각으로 고정정권을 보는 게 아니라 당대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럴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일본이 부당하고 일본은 저항한다 이거거든요 저게 저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어떤 학자들이 봤어요 근데 아 이거가 있으면 아 이때 당시에 상당히 이게 상층부에 있었던 식자들 아닙니까 네 애들이 일본의 통치를 스스로 바랬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 안 되겠다 숨겨야 되겠다 어? 그러지 않고서요 저거를 왜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안 가르치는 근데 이걸 발표한 사람이 동네방네에 있는 작은 지식인들이 아니라 바로 황제 고종이 보낸 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 고종 알고 있었나요 저런 거 사람이니까 좀 알긴 알았겠죠 근데 사례를 보면 하나도 무관했던 것 같아요 누구 닮았네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요 아니요 집무역이라는 강화도에 있는 그 집무역을 강병 그리고 혹은 저 포지하는 총을 소총수입니다 소총수를 전국에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양반들한테 면세을 했던 그 제도를 다시 바꿔 가지고 호포제를 그래서 각각의 집마다 양반들한테도 세균을 백이에요 또 당연히 이게 또 노론한테 그렇겠죠 미운태를 받겠죠 그리고 또 이 강화도의 군사를 진각시키다 보니까 군사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성을 오가는 각 사대문화의 통행세를 받고 또 인삼세도 또 강화도의 인삼세 또한 강화도의 직무역 자체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군사 강병까지 합니다 이걸 황현이 대원군이 잠성을 쌓았다고 표현했어요 멋진 표현이에요 네 황현은 어떤 입장입니까 황현은 중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근황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을 하는 근황파가 아니라 왕권을 약간 남인 그렇죠 얘기했겠죠 그런데 실책은 경복궁을 중권하면서 당백전을 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쇄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쇄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쇄국을 타버렸는데 네 73년 11월 4일에 서무괴친총 모든 사물을 디미치를 권장하겠느라고 밤에 고종이 선언합니다 그렇죠 저 사진이 30살을 먹으면 고종입니다 오 그러면서 아까 아버지 대원군이 만든 장성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인과 북인이 싹 빠져버리고 거기를 민시척 쪽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진무용을 축소를 시키고 대원군이 진무용과 강화도 유수를 무관을 임명했었는데 갑자기 문신을 다시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뺀 군사들을 궁궐파수군으로 만듭니다 자기 개인으로 자기 개인으로 무의소라 그러는데 무의소 무형이라고 그래서 이 덕수군과 그때는 창덕궁이었죠 창덕궁 주변을 군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정주하고 비슷하네 장영영만들 정주하고 그런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리고 호포지를 폐지하고 군사세를 폐지해 버립니다 딱 노론에 입군에 그리고 노론에 기반을 했었으니까 바로 대원군이 물렸던 만동교를 부활시켜버리고 민시연합을 하고 정확하게 다 반대로 했나 정확하게 그대로 그대로 반대입니다 수직선이 벡터가 있는게 아니라 바로 마이너스로 있던거 플러스 돌려버리거나 이래버린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외적을 받을 저항할 군사도 없고 그리고 또 치안을 담당할 경찰도 부재한 경찰력도 부재한 상황에서 저는 이모군란이며 갑신정변에 동학혁명의 사지 그래서 다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이고 곁다라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백성을 위해서 모든 잡세를 폐지한다고 그러고 결국엔 다시 모든 무명 잡세를 다 부활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저 모든 것들이 나라에만 이뤘고 백성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원군이 만들었던 긍정적인 것들을 다 폐지했는데 명분은 줬네요 명분은 이분 다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우니호 사건 아시죠 1875년에 일본 군함이 한 척이 왔어요 그 한 척으로 그때 신미양료 병인양료 때 비록 전멸을 하긴 했지만 장엄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군함 한 척에 강화도 유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듬해 강화도 주약을 맺을 수 없었고 대원군이 당호조 당백전을 폐지를 했다가 그리고 청전을 수입을 하죠 청전이 뭡니까 청전은 조선 임진완이 주행을 했었을 그 뭐죠 거래가 되긴 했었습니다 뭐냐면 한평통보를 만들 돈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때 청나라 사신을 갔던 김육이라고 대동법을 제안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더니 청나라 돈이 싸거든요 그거를 싸질모지고 와요 그래서 그게 왕의 윤활을 받고 이걸 유통을 시킵니다 음성적으로 유통을 하다가 대원군이 양성화를 시켜요 청전을 그러니까 화폐가치는 1대 5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상평통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니까 이걸 고종이 어느 아침에 내일부터 청전을 폐지한다 화폐계획인데 예 근데 그게 사실 화폐 문제가 사실은 그 역사 공부하면서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아주 잘 다뤘던데 하루아침이 펴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바람직한 건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경제 문제라면 경제 정책이라면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아 그러면 이반을 해서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쿠션을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세금은 상평통보로 받겠다 오늘부터 저작거리에서 거래는 상평통보로 해라 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 여기서도 조금 그거는 그게 일단 명분은 나래만 이렇고 백성이 해가 된다였어요 아 명분은 근데 개인적인 저거는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데 저거를 했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식해서 한 거네 이거에 관해서는 매국이 아니라 무명이었어요 무능이네 네 무능과 무식이 대원군이 고종이 친정하나 초기에 한 1, 2년 동안에 했던 정책을 보면 뭐가 됐든지 대원군이 입안하고 시행했던 정책은 다 반대됐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적폐청선 그대로네 이때 이유원이라는 영의정이 고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금들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옛날 세금도 폐지하나요? 신선한 세금도 폐지하나요? 만 폐지하나요? 그랬더니 신선한 세금만 폐지하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럼 딱 타겟이 분명해지네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폐지하고 나서 8월 화제 폐지하고 나니까 국고에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청전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폐기를 해버리고 상평통물 들이라도 보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이때가 유통을 다 청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당 오전을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저는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게 대원군이 그런 정책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경복궁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한 건데 그 큰 흐름은 결국 아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들의 통치의 기초를 놓아주는 거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건 자기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시력이 여기까지밖에 없었던 거죠 눈앞에 달콤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재미를 고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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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에 발려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깔아주고 있는 깔아 놓은 게 1층밖에 안 있었으니까 자기 빨리 10층으로 가고 싶은데 그랬던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바뀐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을 위한다면서 대원군이 만든 세금들을 다 폐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 완도에서 우뭇가사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우뭇가사리가 세금을 붙여요 그렇죠 온갖 문명 잡세를 다 붙여서 그 세금을 거둔 다음에 문제는 그게 호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 탕구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 사금 고지적 하신 것도 나는 굉장히 예리한 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게 원래 국가 예산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놓고 계속 다 내 탕구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게 결국은 우리 지금 고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밀사를 보낼 때 자기도 보냈더니 이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처음부터 그런 짓을 그냥 공사를 구분 못하는 거죠 적은 고액 꺼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렇죠 기록을 하고 근데 이게 이 고종 후기에 보면 상소 가운데 그런 내용이 많아요 왜 공사 구분이 없는가 이런 상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게 바로 공사 문제인데 우리는 임금은 임금 자체가 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런가 사과했죠 그럼요 저도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성리학으로 정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을 원격 구분을 하고 왕권을 함부로 제가 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론과 불화하고 민씨와 협작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관리를 불러들여서 이제 이런 난이라고 부르는 것들 저런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겠죠 그러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백성을 이야기하는 명분으로 다 벌렸고 그래서 결국에 이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선발 924년 10월에 종합혁명학이 터지고 나서 그때 가보 개혁을 이제 즈음에 이제 일본의 이노에 가오루가 네이지 유시인의 주역 중 하나죠 이 사람이 전공공사로 와서 고종과 민비를 면담을 합니다 이때 군주권에 대해서 이노에 가오루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민비와 고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권이란 군주가 백성을 죄송합니다 군주가 백성을 군주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리하는 권한이 바로 군주권이다 전 믿어지지가 않네 너무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대로 그래서 이노에 가오루가 군주권은 저나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 그 오늘 뭐 약간 아쉬운데 예 화도 좀 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역사 속에 우리가 안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게 다 망해가는 사건들 예 그 만국사 이박차 말씀하신 것처럼 만국사를 제대로 봐야지 네 맞죠 그래야지 다시 한번 만국이 안 되는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오늘도 시간 때문에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오늘 남은 것까지 해서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책 제목처럼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는 매국 정확히 구체적인 매국의 실체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매국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많이 나와 그래도 사실은 네 그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매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공과 사가 정말 최화된 임금이었으면 그 나라가 망할 때 최후의가 그럴 수는 없죠 네 끝으로 제가 그 정리를 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 왜 비운의 비운의 계적군주라는 고정을 허상에 간추린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 책을 정리를 하자면 다섯 가지인데 하나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백성을 학살하다 둘째 온갖 세금으로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다 셋째 셋째 국가 자원을 팔아 자기 근무를 채우다 넷째 혁신을 거부하고 개혁 세력을 몰살 시키다 마지막으로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우리는 그냥 자기 역시 교과서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역사학자들이 가진 편견이라고 좀 보면 굉장히 취사 선택적인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은 딱 보시기를 끊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전혀 없는 주장에 설득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단편적인 것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면서 아 이거구나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 얘기를 짧게 요약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고종이 자기 친정을 하고 한 20년 동안 주로 이 병권 네 군사력이죠 군사력이라기보다 군사권이죠 군사권하고 그 경제 특히 이제 세금을 이렇게 네 네 예인 거로 이렇게 하는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고종이 처음에 등급을 한 게 1863년인데 네 그런데 양력으로 1894년이죠 그런데 그로고 10년 동안은 대원군의 실질적인 권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대원군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선왕조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 등 완전히 뒤집어 엎는 네 그런 일들을 작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네 그 사이에 고종이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노론을 포함한 그 당시에 대원군의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될 위기에 빠졌던 네 그런 세력들이 고종과 함께 이제 친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권력 그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 까지 모든 걸 장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원군이 만들어놨던 모든 정책들을 제로화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적폐청산 이라는 말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해가 되니까 이 모든 정책들은 없앤다 라는 명분으로 돌려버리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예컨대 군사력이면 그 군사를 대원군이 강화를 해왔던 차인데 그 군사를 모두 없애버리고 축소를 시켜버리고 자기 친위들을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대원군이 끌어들였던 그 옛날 거의 박멸되다시피 했던 남인과 북인 세력을 이걸 또다시 없애버리고 노론과 자기의 척족인 민씨 세력들로 자기의 권력들을 채워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과 군사 그리고 또 경제까지 합치면 어찌 보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면 고종 정권의 어떤 부실한 행태가 시작 때부터 벌써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끝까지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학혁명도 봐야 되고 가보경장 혹은 가보개혁 그 다음에 무슨 광무개혁 겉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 막연히 교과서만 배운 사람들은 그나마 좀 고쳐가고 있던 중에 갑작이 나라를 뺏겼다 이게 또 우리는 역대 교과서에서 그건 이상하다 이제 이건데 이걸 보면 그 동학혁명도 그렇고 가보개혁이냐 가보경장도 그렇고 광무개혁도 전부 이 주인공이 고종이고 이 고종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는 동학혁명 뭐 어디에서는 뭐 가보 농민전쟁 뭐 북한에서는 또 가보 농민혁명전쟁 뭐 이래서 명칭이 제가 옛날에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한 여섯 일곱 가지가 될 정도로 맞습니다 이게 규명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나 명백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고종 20년 거의 친정 20년 성적표가 이 동학혁명으로 네 그 연결고리 없이 우리는 배우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지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심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주에서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죠 전주는 전주 이씨 왕주의 성지 같은 곳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지금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족이라는 그 이 구 선생인가요 네 그렇죠 그분을 지금 선양을 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경기전을 중심으로 그렇죠 거기 사무실을 그거 되게 좀 나눠져 있죠 싸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또 정읍 바로 옆에 있는 정읍에서는 동학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순됐다 하면 대한제국의 뿌리 원래 조선이죠 그 조선 왕조와 동학은 굉장히 척을 진 사이고 이게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굉장히 이건 서로 적 조선 왕실에서 철저히 탄압을 했던 게 이 동학이라는 사건인데 재밌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두 귀를 동시에 선양하는 서로 간에 설명할 수 없고 서로 간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 저기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가 규도적으로 근대 역사를 만들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왔다면 아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좀 외세의 힘에 의해서 뭐 나라도 뺏겼다가 나라도 되찾았다가 또 나라를 만들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와중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네 그 특정 세력들이 그냥 자기들 걸로 사유화한 결과가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기 본격적으로 동학 혁명으로 들어가서 네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대여 보종이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모순적인 정책을 실수를 했는데 네 그게 중간에 두 번 한 두 번 크게 한번 터져 나옵니다 모순으로 동학에 앞서서 한번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모군란 1882년인데 그때 벌어진 이유는 교과서에 있듯이 이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하고 군인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받았더니 거기는 쌀은 썩어있거나 아니면 모래가 썩어있거나 모래가 썩어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십리와 이태원에 사는 군인들이 하고 군인들이 왕십리에 쳐들어간 겁니다 그때 월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예청장이 민씨였습니다 민씨였습니다 민겸우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그때 고종이 기존에 있던 군 세력들을 다 화해를 시키고 신의대인 무의영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왕실란 어무화하는 하수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식군대에 비해서 하급군인 군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씨의 어떤 부패 그리고 고종의 군사적인 과오 이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 모순이 한꺼번에 하급군인들한테 떨어져서 이제 반발 밀란이 벌인 게 이모군란입니다 그걸 이제 유야무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주고 그거를 그 밀란을 진압한 세력이 일단 청나라 군사였습니다 청나라 이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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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대 정신 자체를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본을 등에 업고 일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청나라 군사에게 무차명히 진압을 당하고 그 다음은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벌어진 게 동학입니다. 12년 뒤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호가 직접 스타딩을 해보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떤 문제였던가? 지금 말로 치면 국민의 복지이고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모순이 쌓이고 쌓여있던 그 모순을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봉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동학이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옛날에 서학에 대해서 서학이라는 외부에서 들어온 철학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는 동학 시대 정신을 그대로 모순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라 하는 백성 그리고 조선 왕조의 정기와 백성의 안위를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민 반란 내지 농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보면 한계가 있는 게 왕을 다시 수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게 왕을 수호하겠다는데 이거를 또 밟는 사람이 또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동학을 동학이 과연 혁명이냐 전쟁이냐 밀란이냐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 혁명이라면 체질을 뒤집어 없겠다는 게 혁명인데. 그런데 동학이 내는 기치 중에 하나가 보국 안민이고 국왕을 수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혁명도 아니고. 아니죠. 사실은 냉장고의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봉기이고 밀란인데. 네. 그렇죠. 그 정도죠. 사실은 동학에다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붙인 사람은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완성을 하고 이듬해에 동학에다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 동학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동학 혁명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1894년에 일어나고 제가 기자 생활한 지 얼마 안 될 때가 1994년이 동학 100주년이었고 정부에서 우표를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명칭 때문에 싸우다가 우표 못 나왔어요. 아, 예, 예. 특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정도인데 그건 그거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친정한 10여 년 만에 결국 그 성적표로, 1차 성적표로 빵, D 정도로 F로 받고. F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좀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대로 역시 또 혁족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끝의 원인은 시작이었습니다. 오, 멋진 얘기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선, 아니, 대한제국이 망국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1873년 고종의 친정 직후 고종이 내세웠던 모든 정책의 원인이 있어요. 그때 고종이 자기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내거렸던 모든 정책들이 망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나라를 꼬물로 만든 정책들이었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공제였고 두 번째가 군사였고 세 번째가 자기 국가 조직 관리였습니다. 그 조직 관리의 제일 대표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들어 세력이 민신척족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혁명과, 일단 혁명이라고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그 동학혁명을 진압하자고 내세우, 제일 전위에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종과 민의적 조직이었어요. 동학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근대사회. 그러니까 동학 자체가 내부 모순이 해결이 안 되니까 폭발해서 벌어지는 게 폭발하고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건이죠. 그런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모순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모순을 진압하거나 권력자라면 진압, 모순 해결을 위해서는 권력의 일부를 양보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거부했던 고종 정권은 진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 과정에서 모든 군사들을 자기 친위대로 만들어버리니까 진압할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청나라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청나라군을 불러들였더니 그때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천진조약의 조약을 일본이 해석을 하면서 너네가 청나라가 들어오면 우리도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학을 일본군과 조선관군이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 모순 진압하는 세력이 이제 외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따지면 사실 동학 세력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법을 만들어간 고종 책임이죠. 이거는 때도 박도 못하게 고종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사실은 짚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동학 진압 과정에 있었던 아주 편한 모습도 한번 기자답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 혁명이 터진 거는 1894년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일단 동학이 뭐냐 하면 1860년대에 68, 60년대면 밀란이 한창 들끓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소위 말한 삼정불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이 삼정불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지난 사람이 최재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재우가 이제 인내천이며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라는 기시를 내걸고 교과서였어.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이제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체를 모순을 해결하자라고 내건 게 동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우가 이제 밀란의 숙에다 보니까 처열당했어요. 체험을 당하고 나서 1893년입니다. 그러니까 동학 터지기 1년 전에 충청도 보은에서 이 사람들이 동학군들이 지표를 가집니다. 보은 지표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선율학에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사이에 고종이 어정일을 중립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고종이 슬쩍 얘기를 합니다. 운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 저 댓글에 보니까 경TW님이 박종인 기자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덕분에 저희들은 편하게 듣고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노인에서 고종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이 들끓고 있다 하니 외국 군대를 분리해드리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게 우리 임진왜란 때 손조가 중국당으로 넘어갈까 하는 걸 실록해서 제가 봤을 때 화가 많이 났는데 여기서 그 대목을 보고 피가 끓두고 우리가 피가 끓는데 바로 그 육성을 눈앞에서 들은 대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통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때 김병 씨라는 그 당시 영의정인가 또 김병 씨라는 안동길 씨의 세도 세력이긴 하지만 머리가 제대로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어디나 있고 그런 사람이 고종한테 이야기를 하죠. 변아 우리 백성들은 참 불쌍합니다. 못 먹고 못 살고 그리고 학종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종이 찔끔하죠. 그랬더니 아 과거에 청나라에서 영국군을 불러들여서 의화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난을 진압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어디서 역사 공부를 합시고 또 추석 들었네요. 이만큼 아는 거죠. 선택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야무야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894년에 이제 동학이 딱 터지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고종 옆에 있는 민영휘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민영휘가 그때 이름을 민영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종과 맞짱을 뜬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한 거죠. 민영휘가 그때 당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원세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러이러한데 당신을 불러주면 당신이 진압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원세계가 당신네들이 홍계훈이라는 어떤 사령관을 홍계훈이라고 또 굉장히 밀접한 측근이 있습니다. 홍계훈을 초토사로 내려보내서 이 동화를 진압을 하는데 계속 패전을 한 거예요. 황군이. 그랬더니 홍계훈을 보냈는데 왜 나까지 불러들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또 본 거네요. 그랬더니 홍계훈이 아니라 우리 천군 하늘천째로 쓰는 천군이 도와주시면 청나라 군사죠. 천군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도와라여서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저 보니까 댓글에 황산매님은 이 정권이 딱이네요. 또 어떤 분은 이 고종과 문재인이 디테일한 부분이 흡사합니다. 이런데 역사라는 게 비슷할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또 때로는 역사는 역사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석연비가 뻗힌 기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나라면 한 며칠 만에 진압할 수 있다. 그걸 당연히 기억드려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민영이가 이제 어제 그 이후에 다시 가죠. 그랬더니 그때도 역시 그 1년 전처럼 모든 대신들이 반대를 해요. 그때 이 대신들과 고종도 천진조약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를 부르면 일본군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걸 나중에 고종이 갑자기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걸 부르는 게 좋겠다. 하고 친서를 써서 원세계를 통해서 청나라의 실세인 이용장한테 보내버립니다. 저는 그 대목은 제가 잠깐만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를 보다가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고종이 일본한테는 진짜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 청일 전쟁이 나기 시작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상 붙어서 결국 일본이 이기고 뒤에 또 무려 보게 되겠지만 러일 전쟁도 결국 고종이 상당히 유활했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겪다는 점에서는 아주 고마운 존재 같아요. 일본은 보면 언제든지 대륙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일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봐라? 맞아. 미리 다 낙오 사끼며 낙오에 모든 게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그렇죠. 언제든지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 터질 차인데 이 청나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청나라도 약간 보면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요? 도덕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조약대로 그렇죠. 또 이걸 통보를 해요. 일본한테. 그게 청나라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믿었죠.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일본군이 진입을 하고 그 두 군사가 맞붙은 전쟁이 청일전쟁인데 그 전쟁터가 초선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한참 있다가 기자생활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취재를 하다가 사실 청일전쟁 무대가 우리라는 걸 알았지 우리는 막연히 청일전쟁이라고 어디 좀 안 줄 줄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보니까 전부 압록강 뭐 우리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할 항구는 저기 시작이 안 한만이었어요. 시작이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행담도 있지 않습니까? 행담도 앞바다가 정말요? 네.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맞붙었던 사령관들은 청과 이래 사령관들은 모두 영국과 미국 유학파들이었어요. 유학파들이 전쟁을 벌이고 그 유학파들이 나중에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가서 유럽파들끼리 협상을 한 겁니다. 청일전쟁 종전협정이죠. 그러니까 조선은 철저히 소외돼 있으면서 전쟁터만 내주고 백성들만 희정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을 일으킨 만든 게 보정이라든지 보정입니다. 떼도 막도 못해서 보정이고 근데 왜 불렀겠습니까? 자기가 빌러났던 친위대 무희영은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없으니까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이면 쉽게 쉽게 진압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그새 분명히 일본군이 같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러들였고 일본은 자동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동학 세력에 진압을 했던 선봉대는 조선의 반군이었고 실질적인 화력은 일본군이었고 굉장히 뭐랄까요 SF 영화에 나올 듯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20대한테 만약 이걸 주로를 그럴듯하게 소설로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에이 엉망진창의 이해가 어딨어. 성립이 안 되는 소설 개연성이 없는 소설이 거기에 크게 시작을 하고 이걸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저기 보이는 민수 씨와 우종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이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아니지. 그러면 100%는 아니어도 그런 대통령 혹은 임금의 행위를 우리가 볼 때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백성들 다수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보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고종이란 사람은 백성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참 웃음되는 게 고종이 여기저기 사료를 보면 고종의 롤모델이 정조였거든요. 그런가요? 나는 그건 본 적이 없는데 정조는 스스로를 군사라 그랬습니다. 임금이 스승이라고 그래서 고종은 자기가 정조 같은 군사임을 자처를 하면서 그러니까 입만 그랬던 거죠. 입만 그럼 군사가 어떻게 됩니까? 성약이 가지고 있는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왕도라는 거는 조선의 왕도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신권과 왕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 고종은 이 신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을 외국군을 들어서 진압을 하고 했던 이유가 백성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약간 뭐랄까요 약간 수사법을 쓰자면 백성은 응고였던 것 같습니다. 배만 열면 돈이 떠나지는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 자기들한테 기어 올라오니까 내 금고가 왜 이러지 그럼 이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외국군을 불러서 상관없습니다. 결국 진압이 됐죠. 거기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원인 면에서 약간 우리는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완용이가 없었으면 마치 우리가 나라 안 뺏길 것처럼 얘기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이완용이 팔아먹는 바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동학도 보면 맨날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거는 무슨 조병갑인가 군수 그런데 조병갑은 흔해 빠진 그 당시에 썩어 빠진 탕관오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동학이 일어난 겁니까 이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화선이 됐습니다. 마지막 풍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찔러준 바늘 제일 약한 부분이 조병갑이었고 똑같았어요. 그 사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880년대 그때 어느 한 시기를 보면 민씨가 중앙과 지방을 다 포함해서 민씨가 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26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 지방관이 많더라고요. 지방관은 먹이사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자주 잘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세히는 못 듣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채널 권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시에 조선마을 지방관이 과연 뭐였는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한 거는 마치 중앙조정에서 파견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백성들을 착취하는가 그걸로 인사국가를 매겼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가보면 선정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덕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깨진 공덕비들이 많고 송경호 님께서 조선마을 일제역사가 좀 희미했었는데 오늘 박 기자님 역사 얘기 들으면서 아주 명쾌해졌다고 아 송경호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중간에 말씀드리면 완전 임진왜란과 급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첨 황현이 맹자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를 친 후 남이 친다고 하였다. 아 슬프도다. 이게 황현이 한 말이거든요. 원래 맹자가 했던 말인데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만국으로 이루는 데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나라가 강하고 건강하다면 밖에서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당연하죠.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비슷한 걱정을 하는 것도 연장선에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기시감도 있는 듯하고 그런 거죠. 말씀을 계속 드리면 조병갑은 단순하게 물세를 더 받아먹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우면서 그 공덕비 비각을 비가 세운다면서 청량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항해하는 사람들을 안을 때리고 이러면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물꼬를 틀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널려있는 모든 지방관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 사람들 괴롭히다가 이게 조병갑을 몰려 터진 거죠.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조병갑을 편들거나 면죄부를 주려는 건 아니고 어떤 역사를 볼 때 큰 흥흥 전체를 우리가 보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일 큰 책임은 누구? 맞습니다. 부차적인 책임은 누구?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차적인 책임 몸통대는 책임이 누구냐에서 라는 대답에 상징되는 게 조병갑의 말로입니다. 뭐냐면 조병갑이 쫓겨납니다. 고금도로 쫓겨납니다. 유별을 당합니다. 언제요? 바로 직후에. 그렇죠. 그리고 싹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1890 몇 년에 동학 2대 교주인 최재형? 최시형. 최시형. 최시형이 이제 제구평리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처형이 됩니다. 그 사형선고를 받은 재판부의 대석 판사가 조병갑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느 틈에 복귀를 해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세력을 사형을 선고를 하고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가진 수를 써서 거기에 복귀라는 게 아니죠. 고정임. 고정임이 임명권자죠. 임명권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역사책 잘못처럼 조병갑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라는 기터를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과연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시스템을 공부해야 했던 어떤 몸통이 누구냐는 봐야지 조선의 만국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마음껏 듣고 싶지만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 동학혁명이라고 부르죠. 동학혁명을 진압하고 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바로 이동맹과 갑오경장 갑오개혁을 하니까 우리 인상은 고정이 동학혁명을 반성하고 갑오경장이라고 해서 근대적 조치를 취했구나. 물론 또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만요. 어떻게 갑오개혁으로 갑니다. 고정과 전혀 무관합니다.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갑오개혁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친다면 요대다윈 단어를 쓴다면 친일 정권에서 만든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등을 업은 거죠. 동학과 그리고 동학을 진압한 일본군을 등에 업고 일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게 갑오정권이었고 그리고 이게 갑오개혁이었습니다. 굉장히 근대적인 개혁이었죠. 신분제도 그때 철폐가 됐고 심지어 한양에 그때까지 승려들이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갑오개혁을 통해서 그 출입금지령이 풀리게 됐습니다. 남녀, 서얼, 차별 이런 것들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풀린 굉장히 큰 개혁이었는데 이거는 고정과 무관했어요. 완전히 무관했나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런 근대적 조치를 그때 취한 거는 우리는 흔히 식민지배를 위한 헛밭갈기다. 이렇게 단순히 배우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닌가요? 일본이 물론 의도는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뭔가요? 일본의 의도는 자기네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네 이익을 어떻게 쉐어를 하고 그리고 특히 자기네들이 백업을 해준 이 세력들을 때 정권을 세움으로써 자기들이 한반도 및 대륙 진출을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그건 일본의 의도였고요. 바보 정권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개화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개화파들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개혁 모델인 메이지 유신과 그 유신에 맞는 근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롤 모델이 일본이었을 뿐 일본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맞는 정권은 아니었거든요. 친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이면 친일 이런 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친일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매국과 동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친러도 있었고 친일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자꾸 친일 이러면서 시대착오적으로 지금 21세기 친일 이렇게 하는 거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바로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소급해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했으면 일본하고 친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우리 능력을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건드리면 이게 무슨 그때로 돌아와서 착오적인 친일 이런 것 같은데 이 가구 계획이 고종과 무관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1896년입니다.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고종이 숨죽이고 있었죠.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고 나서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한 96년에 이제 어전회의에서 차곡차곡 이제 자기 세력들을 다시 모은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로 1895년 몇 년 이 전에 만들었던 모든 조치는 내가 한 조치가 아니니 모두 무효로 한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그러면 가보 교육하고 나서 한 1년? 예. 정말 나쁜 놈이네. 그때 그 자기가 상실했던 모든 권력들을 모든 권력 세력들을 조금씩 회복한 참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노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모두 내쳐냈다. 하고 있었어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일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의 내부 문제에 상관없이 그래서 벌어진 게 나중에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은 일본이 이 고종이 일본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역이 자기 권력을 자꾸 축소를 시키니까 그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의 극단파들이 그러면 저 민비를 처개로 하자 라면서 치고 나온 게 그게 을미사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그 대목에서 저는 그 뭐 고종에 대해서 저는 뭐 추호에 동정심이 없지만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데서 보여준 대원군의 행태도 저는 굉장히 만국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일본 낭인이니 소인이 어쩌고 하지만 걔들을 마포에서 우리 경복군까지 끌고 온 장본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에 내세우고 문 수비대가 열어준 대원군 때문에 열어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빠지 못해놨다. 또 우리 역사학자들은 대원군은 그게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대원군 그 다음 고종 민미 이 세 사람의 이성을 잃은 권력 싸움에 백성들만 울병이 결국에는 귀착이 되는 게 권력에 대한 집착력입니다. 권력력입니다. 대원군은 완전 끈도 떨어지고 자기의 역사생 소임이 끝난 상태에서 노출을 보인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도 역사학자들 책을 좀 보니까 하여튼 그게 아니고 어쩐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부차스러워요. 그냥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명이 명확히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 책 읽으면서 계속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왔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또 말씀드릴 게 1894년에 이제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을 해서 고종한테 항복을 받죠. 항복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본의 전권 공사인 이노에가오라는 사람이 이노에가오라는 사람은 메이지 유신의 어떤 중심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고종을 아련을 합니다. 고종과 민비를 아련을 할 때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입헌군주제에 이러이러한 겁니다. 했더니 민비와 고종을 한다는 얘기가 군주권이라 함은 모든 백성의 신민의 재산과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군주권이다. 그러니 법이고 뭐고 없다라고 얘기를 선을 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근데 뭐 걔 군주라고 학교에서 비교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료를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갑오개혁에 의하여 이렇게 권력이 계속 축소되고 있던 사람이 이제 권력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원군이 끼어들고 일본의 극단 세력들이 일본 정권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미울미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고종이 벌인 게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아관파천은 1876년에 고종이 러시아의 영토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아관파천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맞죠 뭐 저 특기 보니까 책 보니까 많이 팔아넘겼더만요 탈록을 포함해서 그 모든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열강의 이권 침탈 이 다 그때 벌어졌어요 말은 침탈인데 침탈이 아니라 탐매를 했습니다 탐매를 했어요 왜 탐매를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 조선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제국주의의 세력들을 균등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아 그렇게 나오나요 저는 안 봤는데 엉턴입니다 말이 안 되고 일본한테 미국한테 팔아먹고 영국한테 팔아먹고 러시아한테 팔아먹고 독일한테 팔아먹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한테도 팔아먹습니다 그거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일본한테 판매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국주의의 세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한테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오늘날 기업의 어디 해외 판매 파트에서 이랬으면 잘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이러니 일을 거쳐서 이제 권력을 잡은 게 이제 대한제국 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에 아관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덕수금 바르오피인 덕수금으로 환공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엔 겸훈궁이었죠 그리고 그해 10월달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아시다시피 대한제국 황제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누구 아이디예요 황제국을 하지 않은 상소가 여러 군데 보이긴 합니다 상소로 시작 그런데 그런데 늘 상투적으로 고정은 세 번인가 거절을 하다가 마치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받아들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벌써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 있었어요 언제 뭘 세우고 언제 뭘 세우고 언제 뭘 세우고 그리고 황궁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지금 조선호텔 옆에 있는 원구단 원구단 계획까지 다 스킴에 다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라는 게 황제의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처음 친정 초기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 음력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실직인 정치인 권력 이걸 모두 황제에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경제권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우리가 내탱고라 그러죠 왕실금고 왕실금고를 관장하는 내탱고라 있었는데 내장원을 만들고 그걸 관리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통해서 상품 유통을 통해서 돈을 재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전환국이라는 화폐공사를 만들어서 돈을 찍습니다 도폐공사죠 도폐공사만 돈을 찍습니다 돈만 자꾸 죽으라고 찍어내고 실제는 생산은 없었죠 국가재정과 황실재정을 거의 일원화해버리는 김성일 선생님께서 민비는 드라마가 만든 황우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사실 정확한 얘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무슨 뮤지컬 뭐 이런 데서 명성 황우라고 지금 황을 붙이는 게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시점에 대한제국을 제국을 선포했어요 인파이어를 선포 했는데 나는 당시에 외국 대사나 영사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반응이 궁금하면 후숨을 쳤을까 시대차고도 정신 나간 사람들 요걸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있는 게 대한국국제라는 겁니다 요 대한국제가 1889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성문헌법입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걸 보면 1조부터 9조까지가 나와있습니다 1조 1조 좋습니다 대한국은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멋진데요 멋지죠 정말 조선왕조 500년 동안 못했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조부터 보실까요 대한국은 만세 불변할 전제정치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내 맘대로 군주권 내 맘대로 여탈권은 내가 가진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3조 대황제는 무한한한 군권을 소유를 하고 4조 대한국의 신민은 군권을 침손 행위 그리고 신민의 돈이 이른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신민의 돈이 이른 자라고 규정합니다 신민의 의문을 규정을 하고 5조부터는 좀 코미디 같습니다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소를 하고 계엄과 해엄군을 가지며 6조 대황제는 법률 재정 반부와 집행 그리고 사명과 가령을 복권하는 권리를 가지며 대황제는 행정관제와 본금을 재정을 하고 행정사에 필요한 칭량을 재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대황제는 문무관의 인명권을 가지고 영전은 수요군 박탈권을 가지며 9조는 사신을 파송하고 주재하고 그리고 전쟁을 선전하고 강화하고 약주를 체결하는 권리를 하십니다 한숨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헌법이에요 이게 한숨 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그나마 그나마 고종이 뭐 고종이 개인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대안국이라고 했고 대안제국으로 바뀌잖아요 저 사람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대안자 남겨준 거 우리가 농담 진담반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하는데 진짜로 굳이 공을 하나 찾는다면 대안자 이걸 보시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지금도 봐도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헌법을 만들었나 하면 독립협회 서재필이 와서 미국을 망명을 했던 서재필이 와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제 자기가 갖춘지 못했던 걸 이뤄보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문을 하고 대한민국 신문을 만들죠 그때 독립문을 짓고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독립협회였는데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주최를 합니다 종로통에서 얘기를 하고 통을 하면 그거는 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스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998년에 입헌군주정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라죠 바로 그 다음날에 독립협회의 해선이 됩니다 바로 놀라죠 그리고 그 이듬해 6월달에 법규규정재정소라는 조직을 만들고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그리고 한 달 뒤에 대한국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헌법 만드는지 한 달이 걸립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 9개조의 대한국국제입니다 저거 궁금한 게 저는 진짜 물론 개인이 만들었을 거 아니고 누구 시켰을 때 누가 했는지 지금 찾아봐야겠는데 그 사람들 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이 대한국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국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에 보시면 이 위쪽에 그때 한국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외국사람을 주재를 하지 않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보고서를 보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벨기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제 편을 합니다 절대군주의 지배하에서 이 나라가 현재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이 헌법을 보고 그런데 약간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 그러면 싫든 좋든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나라 헌법 역사에 있어서는 이게 제1호 헌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싫든 좋든 우리 1호 헌법이고 우리가 헌정적 발상 내용은 엉망이죠 헌정적 발상 헌법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첫 챕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저는 또래서 기억이 납니다 1897, 98년에 99년에 고종 황제가 최초의 헌법을 만들어서 1조에서 조문에서 대한국은 자주 등립한 제국이라고 명 밝혔다 고것만 그건 아니죠 사실 이거 통책 배워야죠 그렇죠 이것만 배워도 사실은 우리 박 기자께서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책을 안 써도 이것만 봐도 우리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상처입은 우리 역사학회가 참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다 선택하고 날조된 역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계속 아니요 계속 이게 무능과 부패 이야기였습니다 고정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 제목대로 왜 그러면 고정은 매국노냐 이 노자는 놈자 놈할 때 노자입니다 아 노비가 아닌가요 네 왜 고정을 이 책은 그리고 저는 동일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무능과 부패가 그게 다라면 결국엔 매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써먹을 리소스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를 팔아야죠 조한님인지 한조님인지 아마 조한님이겠죠 드라마가 국민들을 역사 바보로 만들었군요 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죠 작년에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네 그것도 그때 얘기죠 그게 이 고정이 커피 좋아했다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비운의 개혁군주와 독립을 영원했던 군주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 조한님 말씀에 거의 90% 100% 동의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하고 나서 그거를 드라마로 이렇게 어느 부분을 약간은 바꿀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라마로 먼저 우리는 왜곡이 늘 맞습니다 그거의 척도는 시청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률만 높으면 누가 주인공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왜곡을 해도 그게 아마 여기가 특히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우리한테 상처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하면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심리적인 만족에 정신 승리죠 정신 승리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정신 승리인데 그런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창작의 자유는 물론 허용이 돼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약간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은 지식과 갖고 해야죠 자 이제 왜 이제 고종이라는 리더 지도자가 내국인가라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고종을 포함한 조선왕조의 왕들은 국가는 곧 가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자기 맘대로 처분하는데 무슨 그게 욕할 일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이라는 국가는 왕실 소유가 아니라 백성을 한일로 받들고 있는 왕과 이 권력 집단의 소유 백성의 소유였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자기 재산을 처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욕할게 못한다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을사주약 직후에 올린 어떤 상소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내부 주사를 지냈던 노봉순환 사람이 1905년 11월 28일에 올린 상소입니다 선물의 의혹입니다 삼천리 강사를 한밤중에 도둑맞았다 이제 그저 국내부에서 헛된 자리에 앉아서 임금 당신은 메가타 당시 그때 재정 고문입니다 메가타가 주는 황실비로 풍족이 살면 편안하겠는가 무엇을 꺼려 역석도 성렬하지 않고 총회와 명의를 안겨주는가 국토와 백성은 태고조 고황제가 비바람 맞음에 힘들게 말하는 것이 폐하 개인 소유가 아니다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는 국가는 국가일 뿐 왜 당신이 마음대로 처분을 하느냐 그렇죠 라고 벌써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모르면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아산인데 흐물한 돈 뭐 아니죠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아강파치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 가지 국가 재산이 팔려나갑니다 가산처럼 미국한테 팔려나가고 러시아한테 팔려나가고 그리고 아강에 있을 당시에 경북산을 일본에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판 돈이 하다못해 우리 호조에 해당되는 탁지구 흘러갑니까 개인 근거로 갑니다 여기에 다 고종한테 지분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실 지분이 아니라 고종한테 지분이 있었고 아니요 제가 그때부터 투자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도 따로 경영학교를 연구를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러시아 이런 모든 러시아 미국 독일 또 일본은 금액 팔아먹고 이 모든 것들을 고종이 판매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점점 살면서 국가가 고물이 돼가죠 비어 가는데 여러 가지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일의정세를 맺습니다 이때 군사기지가 돼버리고 용산이 그때 팔려나가죠 용산이 그리고 82년 그 해에 고문정치가 시작이 되고 1905년에 2차 한일협약 그러니까 을사조약으로 그때 외교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10년에 한일 병합조약으로 주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1905년에 일단 국권은 상실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뒤로는 사실 무미미합니다 무미미합니다 이게 제일 국가가 외교권 없는 국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일대 궁사 그리고 이때 영토가 넘어고 국토가 넘어가고 그리고 주권이 넘어간 이때 주권이 넘어간 거죠 이때 보니까 그 책에 마지막 부분에 있던데 이상설이 왜 고종은 죽지도 않는가 왜 사직을 위해서 죽지를 않는가 그렇죠 사직을 위해서 이래도 나라가 없어지고 저래도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 아주 당시에 울분이 그렇게 깊게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고종의 행각이 뭐랄까요 지금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저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은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시면 이제 저혈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가시는 분은 조금 이제 조금 술을 줄어서 웃습니다 자 볼까요 1904년 5월 6일에 창덕궁 지금 후원에 있는 중앙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모든 사람 일분군입니다 여기 조선사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때 군부 대신 이용렬한 사람 융렬한 사람입니다 융렬 융렬이고 여기 어딘가에도 융렬의 그 저기 자재들이 자재들 같던데 맞습니다 옛날 교부 그리고 여기 보면 그때 또 국상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누구였던가요 어떤 또 왕후가 국상 중이어서 백림을 입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러일전쟁 직후에 일본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첫 육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걸 여기 그 승리 축전 기념식이었습니다 이 기념식 자리를 내준 사람이 고종입니다 고종이구나 이때 1904년 2월달에 이 한일의정서를 맺기 전에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이 창덕궁 자체를 일본군 12사선의 병영으로 내줍니다 고종이 그리고 여기 이 자체가 벌어진 거죠 의정서 때 23일에 한일의정서를 체계를 하고 17일에 그보다 일주일 전이죠 창덕궁을 일본이 12사선의 병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3월 20일에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 대세로 보냅니다 이 의정서를 맺고 나서 이제 친선을 겸해서 그렇죠 이때 벌어진 일이 보통 이제 어떤 대사가 오면 국설을 봉종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면 신임장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일을 주는데 이 국설은 보통 사본 하나를 보관을 하고 친선은 원본은 왕이나 대통령이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이때 승정원 비서원에 사본이 없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토호가 고정화돼 주십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에 주재하고 있던 각국 외교관들이 현안이 된 거예요 도대체 국세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학문하고 다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31일에 이토가 돌아가거나 며칠 있다가 그때 이토 영접위원장이 민영환이었는데 민영환이 영국공사관에 와서 영국공사 조던에게 설명을 하러 합니다 이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지금 일본 영국 외무부 자료에 이렇게 영인이 남아있어요 직접 찾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인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 설명회를 가지고 받은 다음에 조던이 조던이 그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랜스다운에게 이렇게 타이프로 쳐서 보내죠 편지를 이 편지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또 대사는 황제에게 선왕 선물이라면 30만행을 줬다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위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했다 그리고 이 또 후작은 50만행을 궁중 참석자에게 나눠주고 당문 관계자들에게도 귀중품을 선물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나네요 30만행이면 지분 돈으로 300억 원이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부선 철도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아까 말씀드린 지분이 있었거든요 이 지분은 그대로 당기사한테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경위선 철도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지분도 그대로 남겨주겠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비밀리에 찔러준 게 아니라 그때 배석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30만행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대신들한테도 본들을 나눠주고 완전히 뭐 돈 주고 저기 나라를 그냥 저거 했네 감사히 받았죠 이제 뭐 끝이 없겠지만 그 고종과 이완용 이걸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로 한번 관계를 물론 뒷부분에 언급이 돼 있는데 보존과 그전에 관해서 하나만 대해봐 하나 더 하실래요? 네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인 환실이의 중거니까 그렇다고 100분 이해를 해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을사주약을 체결하고 나서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체결하기 직전에 일본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05년 11월 11월 11일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일본 본성으로 보낸 비밀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국사편찬 교환의 한국사 DB에 오픈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영안이 돼 있습니다 이 빨갛게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면 지난달 4일 기밀비 119호로 보호권 확립에 관한 조각 체결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하겠기에 기밀비 10만 원을 송부해 위의 목적에 지출하는 홍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볼까요 공중 내탕금이 궁핍 상태라는 탐지였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당하는 명의 아래 금 2만 원을 심상으로 거쳐서 황제 수중에 납입하고 정확히 나오네요 25억 원 정도 됩니다 3천 원은 구한의에게 3천 원은 법무대신 이하영에게 나머지 2만 원은 조인 후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등을 하여금 선후책으로 위무시킬 필요상 지급을 조치했습니다 잔금 3만 9천 원은 반납 조치하였다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 2만 원을 황제 수중으로 납입을 하고 그것도 뭐로 했냐면 무기명 예금증서 지금은 CD죠 이야 정말 선지적인 금융기법을 다 활용했네요 이렇게 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고중과 이완용의 관계는 뭐냐 이 액수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중이 제일 많이 받았고 이완용은 그 다음이고 이중용은 이근의 그 다음입니다 이게 답이네 이게 답입니다 여기가 몸통이고 여기 밑에 있는 깃털이죠 그래서 보니까 떡밥 부분은 나중에 책을 보십시오 책 부분은 더 답답하고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죠 이 을사주약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수가 쏟아지는데 이 상수에도 보면은 형제들어 왜 이 을사 오직들을 처단하지 않는가 처단하지 않는가 자기가 주범인데 뭐 그러고 나니까 고중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처럼 크게 벌일 일이 아니고 또 요량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우들은 그리 알라 이게 그 나라를 팔아먹은 데 대한 고중의 최종적인 최종적인 멘트죠 멘트입니다 이래서 고중을 제가 내국노로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납득이 되고 또 물론 이제 또 자료나 또 다른 거에 입각해서 또 반박이 있으면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저걸 하기로 하고 사실 좀 되게 아쉬운데 조금 있다가 책 좀 더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면 제가 한 번 더 보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잘난 척 하지는 아니지만 이건 저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맞습니다 우리 망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박이 얘기해야지 정말로 하여튼 저기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알려져서 역사를 좀 더 살아있는 눈으로 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감사합니다.